봉구의 뜻 그것은 우리 둘의 것이 아니하여 우리 둘의 것이 아니하여 우리 둘이서 어린애를 데리고 멀리로 달아나요 나를 데리고 달아나 주세요 순영은 차차 말에 기운을 얻고 자기가 반드시 이길 것을 믿는 듯 하였다 봉구는 순영이가 어린애를 데리고 같이 달아나자는 말에 많이 감동되었다 그리하면 자기 잃어버렸던 인생이 다시 찾아질 것 같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곧 좋다고도 할 수도 없었다 봉구는 좀 더 분노할 필요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 어때요? 언제는 나를 배반하고 이제는 또 백을 배반할 테에요? 어서 가오! 내가 괴로워 못 견디겠으니 어서 가오! 하고 극히 억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을 할수록 자기의 말이 옳고 순영의 행위가 더욱 괘씸해 보여서 분한 생각이 북받쳐 올라왔다 그럼 영 용서 못하세요? 하고 순영은 절망하는 듯이 물었다 당신이 죽었다면 용서하지요 하고 봉구의 대답은 여전히 냉랭하고 또 경멸하는 빛을 띄었다 나는 가요! 하고 순영은 일어나 나왔다 순영은 뒤를 돌아보았다 봉구는 전송하려고도 아니하였다 열한시나 지나서 순영이가 별장으로 돌아온 때에는 백은 벌써 서울서 내려와 있었다 순영은 지금까지 월미도 바닷가 바위 등에 앉아서 달 비친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만나면 할 일과 할 말을 다 준비하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영의 얼굴은 매섭도록 파랗고 해슥하였다 백은 물론이요 인순도 놀랐다 어디를 갔었소? 하는 백의 말에는 다소간 노여움이 풍겼다 구경을 가거든 이 어른도 모시고 가지 혼자 어디를 늦도록 다닌단 말이요? 그 어조에는 일종의 남편의 질투조차 섞였다 순영은 말없이 그 위에 앉았다 바로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순영은 생각한다 자기는 백에게 시집오기 전에 이미 봉구에게 몸을 허하였단 말과 영식은 백의 아들이 아니요 기실은 봉구의 아들이란 말과 봉구란 다른 사람이 아니요 아까 낮에 왔던 사람인 것과 그러므로 자기는 영식을 데리고 봉구에게로 가겠으니 지금까지의 속여온 것을 다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여야 한다 그 말을 하기로 바닷가에서 생각하고 결심하고 맹세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몸이 남편의 앞에 놓임에 그 말을 하려던 용기가 다 쓰러져 버리고 만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남편은 여전히 순영을 사랑해 주지 않느냐 자기만 아무 말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감쪽 같을 것이 아니냐 정직이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정직은 다만 나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순영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결심이 심히 어리석은 일 같았다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하고 순영은 얼른 어린애를 쳐들었다 이리하여 위험한 기운은 지나가버리고 말았다 인수는 호텔 자기 방으로 가고 순영과 백은 전과 다름없이 자리에 들었다 순영을 보내고 봉구는 도리어 순영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나서 곧 뒤를 따라 나와보았다 그러나 멀리 서울서 오는 막차가 터덜거리고 올라가는 것이 보일 뿐이요 순영의 모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순영이가 자살을 하면 하고 봉구는 근심이 되었으나 어찌할 수 없지 하고 억지로 단념하려 하였다 그러나 봉구는 꼭 순영이가 잊어지지를 않아 그 집으로 가버리라 하고 나섰다 생각하면 역시 순영은 사랑스러웠다 비록 그가 자기를 배반하고 백에게로 가서 몸이 더럽혀졌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에게서 띄워버릴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한다 그가 자기를 찾아온 것 자기에게 용서함을 청한 것 모든 것이 다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한다 더욱이 어린애는 우리 둘의 것이 아니하여 하던 것이 더할 수 없이 정다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 냉혹하게 그를 대우한 것이 후회가 된다 얼마나 연약한 그의 마음이 아팠을까 봉구가 이러한 생각을 하며 대문 밖으로 나서서 몇 걸음을 나가려 할 때 웬 인력과 하나가 순살같이 마주오더니 그 속에서 영진씨 영진씨 하는 여자의 소리가 나온다 봉구는 멈칫 섰다 인력과 속에서는 경주의 고개가 나온다 경주는 어찌할 줄 모르게 황황한 태도로 인력과 하나 불러타고 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하고 발을 동동 구른다 봉구는 웬샘을 모르고 경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무서움이 가득 찼다 봉구는 무슨 무서운 일을 얘기하였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 저 누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육혈퍼로 죽였어요 하고 연애 사방을 돌아보더니 암만 해도 안심이 안 되는 듯이 인력과에서 툭 뛰어내리며 이리 오세요 하고 앞서서 어두운 새꼴 먹으러 들어간다 봉구는 그 뒤를 따랐다 아버지가 서울서 내려오셔서 오빠하고 무슨 말다툼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의 소리가 왁자지껄 하더니 그리고는 한참 동안 지죽은 듯 하더니 그리고는 땅 하고 총소리가 나길래 뛰어가니 아버지는 벌써 정신을 잃고 거꾸로지고 곁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순검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오빠를 찾고 영진씨를 찾아요 그러더니 누가 암만 해도 영진이가 의심스러운걸 그놈을 붙들어야 그러길래 내가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자 어서 달아나요 이제 순검들이 올테니 어서 달아나요 나하고 가요 우리 배타고 달아나요 자 여기 돈도 있으니 우리 달아나요 멀리서 사람들의 발자취 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저것 봐 자 어서 가요 하구 경주는 마치 어린애 모양으로 발을 동동 구른다 진실로 청천병력이다 그러나 어찌할 여유가 없다 여관이 설레는 것은 분명히 경찰에서 온 것이다 자기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자기의 몸에 20만원 은행 수표를 지니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잡히는 날이면 반드시 유력한 혐의자가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청청백백한 몸이 달아날 필요도 없는 것 같았다 아 어쩌면 좋은가 하고 봉구는 본능적으로 철로길을 향하고 몇 걸음을 걸어 나아갔다 경주도 봉구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벌써 뒤에서는 무거운 구두소리가 들리며 거기서 꺼라! 뛰면 쏠테야! 하고 애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사오인의 경관이 와락 달겨들어서 봉구와 경주를 묶었다 묶이는 경주는 어린애 모양으로 보글라 울었다 날 왜 결박을 지오? 이는 김참사의 딴이며 이 모양으로 봉구는 경관에게 변명을 하여 보았으나 다만 말 한마디에 뺨 한 개를 맞았을 뿐이다 봉구는 끌려서 주인이 누워있는 사랑으로 왔다 대문과 중문에는 순사가 파수를 보고 안에서는 부인 내 곡성이 울어 나온다 봉구를 시체 앞에 끌어다 세우고 시체의 얼굴을 덮었던 혼이불을 벗긴다 빗기 없는 주인의 얼굴이 드러난다 봉구는 그 친절하고 못났다 하리만큼 순하던 주인을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때 뒤에서 어떤 손이 봉구에 돌리는 뺨을 딱 붙이면서 이놈 저 얼굴을 봐 내 은인의 얼굴을 봐라 하고 호령을 한다 봉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총소리가 난 뒤에 분명히 이놈의 그림자가 얼른 하였어? 하고 묻는 경관의 소리가 들리고 네, 네, 꼭 저 사람의 그림자가 하는 경훈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이 애는? 하는 것은 경주를 가리키는 것이요 네, 아까 낮에도 둘이 안고 섰는 것을 보았어요 하는 것은 역시 경훈의 대답이다 봉구는 눈물 흐르는 고개를 숙이고 이란 문답을 들을 때 혼자 모든 것을 다 상상하였다 이게 네 께야? 하고 사복형사 하나가 봉구의 코앞에 내어대는 육혈포는 분명히 일전 요리집에서 자기 앞에 내어놓은 경훈의 것이다 몰라요 봉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자리에서는 그만하고 말았다 경관들은 다만 가장 유력한 혐의자인 김영진을 현장에 붙들어다 놓고 그의 행동을 살펴서 판단의 참고를 삼으려 하였을 뿐이었다 봉구는 즉각적으로 자기가 도저히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이 깨달았다 지금까지 주소와 성명을 속인 것이며 몸에 2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닌 것이며 또 경주라는 천치에 가까운 여자를 유혹한 것이며 또 봉구가 일찍 만세사건의 상해와 통신하는 것을 맡았던 정과자인 것과 근래 무슨 무슨 단의 무기를 가지고 행행하여 경상도에서도 부자 하나가 그 손에 죽은 것을 다 주워 모으면 봉구는 의심할 수 없는 진 범인이었었다 이것은 경찰서 형사계 주임의 머릿속에나 검사의 머릿속에나 또는 신문을 보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꽃같이 난 생각이여 달아여진 결론이다 너 그 육혈포는 어디서 얻었어 하는 것과 너같이 은혜를 모르고 음엄한 놈은 처음 본다 하는 것은 신문하는 사람이 갈릴 때마다 시끄럽게도 되풀이 된 말이다 그 육혈포는 내 것이 아니하여 그러면 네 것이야? 몰라요 그러면 누가 알아? 그 육혈포를 가지고 쓴 사람이 알겠지요 이러한 문 닭 끝에는 반드시 이놈 음엄한 놈 하고 주먹이나 발길이 떨어졌다 신문관은 언제까지든지 봉구의 입에서 그 사람은 내가 죽였습니다 돈을 행령할 목적으로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육혈포는 무슨 무슨 단에서 왔습니다 경주는 내가 유혹하여 내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봉구는 결코 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신문관의 눈에 봉구는 갈수록 더욱 흉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봉구는 이것이 무슨 무슨 단원이 경훈을 시켜서 한 일인 줄로 분명히 안다 자기가 만일 경훈이가 자기를 요리집으로 불러 이야기하던 것을 말만 하면 경훈은 반드시 붙들려 들어올 것이요 붙들려 들어와서 두어 번 얻어맞기만 하면 곧 있는 대로 내엎을 것은 정한 일이다 봉구는 차마 그 못생긴 경훈을 죽을 곳에 몰아놓을 수는 없었다 더욱 봉구를 흉악한 놈을 만든 것은 경주다 경주는 신문을 당할 때마다 악을 쓰며 우리 아버지는 오빠가 죽였어요 봉구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인력거를 타고 가서 말해드렸어요 했기 때문에 봉구는 어리숙한 경주를 깨워서 이처럼 애매한 경훈을 모함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때문에 경주의 어머니까지도 의심을 변치 못하게 되었다 경주의 어머니가 전실 아들인 경훈을 미워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는 않은 까닭이다 게다가 경훈이도 밝히는 말하지 않으나 그의 계모에게 대하여 다소간 의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 것이 더욱 법관의 의심을 돋은 것이다 이 모양으로 인천의 제일 큰 부자 그의 딸과 부인에게 다 혐의가 있다는 것 또 그 범인이 고등한 교육을 받은 자인 것 또 피해자의 딸로서 공모자의 혐의를 받은 경주가 여학생인 것 이런 모든 사실이 합하여 이 사건은 소위 인천 살인사건으로 세상의 큰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신봉구는 흉악한 인물의 모형이 되다시피 하였다 더욱이 여러 신문에서 들은 바로 봉구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나 한 듯이 봉구가 주인을 살해하던 심리를 그리고 그 전에도 봉구에게는 애국자인 듯한 가면 밑에서 여러 가지 향기롭지 못한 일을 한 것처럼 늘어놓았다 봉구의 동창이며 감옥에 같이 있던 친구들 중에는 봉구의 인격을 잘 믿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태여 남의 비유를 거슬기까지 봉구를 변호할 정성도 용기도 없었다 이 소문을 들은 봉구의 모친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다 별로 신문도 보지 않는 노인이라 세상이 다 떠들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예배당에서 아 아드님이 그렇게 애매하게 걸려서 하는 교인들의 의문하는 인사를 듣고야 비로소 놀랐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우인을 잘 알기 때문에 믿지는 않았고 아마 성명 같은 사람으로 알았으나 마침내 안 믿을 수 없는 사실인 줄 알게 됨에 그는 천지가 아득하였다 봉구가 집을 나서부터 두어 달 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다가 그 후부터는 혹은 100원 혹은 200원 어떤 때에는 평양에서 어떤 때에는 원산에서 돈이 왔다 그 돈을 받고는 비록 편지는 없건만 아들이 잘 있나 보다 하고 안심을 하였다 그러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이다 그는 곧 인천으로 내려갔으나 면회를 허하지 않으므로 못 만나보고 얼마 아니하여 경성 감옥으로 올라온 뒤에도 예심이 끝나고 검사국에 넘어간 때에야 겨우 면회의 허락을 받았다 감옥에는 익숙하다 그러나 아무리 익어도 익지 않은 것은 감옥이었다 모친은 벌벌 떨면서 면회실에 가서 조그만 창이 열리기를 고대하였다 그래도 행여나 그것이 자기의 아들이 아니기를 바란 것이다 이에꼬 딸깍 하는 소리가 나며 조그만 널쪽 창이 줄에 달려 올라가고 정거장 차표 파는 구멍 같은 대로 봉구의 여인 얼굴이 보인다 애꾸머니 하고 어머니는 울고 쓰러졌다 안 돼 안 돼 하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려서 모처럼 얻은 면회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양으로 억지로 일어나 정신을 진정하였다 봉구야 글쎄 이게 웬일이냐 어머니의 늙은 눈이 자기에게로 향할 때 봉구는 뼈가 저렸다 어머니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애매한 줄을 아십니다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검사국에서는 나가게 될 터이니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금에 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찾도록 하셔서 지내세요 책이나 사드려 줍시오 이렇게 봉구는 극히 냉정한 태도를 가지고 어머니를 안심케 하였다 글쎄 이놈아 늙은 어미를 두고 이놈아 하고 어머니는 또 목을 놓고 울었다 봉구도 더 말할 용기가 없이 울음소리를 내었다 간수는 온당치 못하다고 인정하였던지 널정문을 덜컥 하고 내려버렸다 밖에서는 늙은 어머니의 아이고 이놈아 나는 죽는다 하고 몸부림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 어머니도 내게 죄가 있는 줄로 아는구나 하고 봉구는 간수가 자기를 억지로 끌어내도록 쓰러져 울었다 어머니까지도 자기를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분하였다 봉구는 그날 종일 밥을 굶었다 반드시 굶어서 죽어버리리라고 결심한 것은 아니연만 세상에 살아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감방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혀 코를 바셔서 죽어버리고 싶었다 봉구의 공판은 10월 초승 어느 구준비 오는 날에 열렸다 인천 살인사건 딸이 아비 죽인 사건의 공판이라 하여 옷이 젖은 것도 돌아보지 않고 경성지방법원 제7호 법정이 뿌듯하도록 방청꾼이 모였다 방청인 속에 봉구의 모친이 섞인 것은 물론이다 그를 아는 방청꾼들은 귀와 입들을 모으고 수근거렸으나 그는 아들을 근심하느라고 정신이 다 빠진 사람 같았다 도리어 슬퍼하는 빛조차 없었다 꼭 봉구의 모친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팔을 붙들어 인도에 들이는 청년 하나가 있다 몸은 좀 작은 편이나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가득 찼다 그 눈과 얼굴 모습과 걸음걸이까지도 순영이와 같은 점이 많았다 그는 일주일쯤 전에 옥에서 나온 순홍이다 방청꾼 중에는 순영을 아는 이도 두어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순홍이가 옛날 동지이던 봉구의 모친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뜻을 알아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이날 방청석에 여자 세 사람이 일찍부터 들어와 앉은 것이다 아는 몇 사람은 백윤희의 첩으로 간 김순영으로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하였으나 다른 두 여자는 알아보는 이가 적었다 하나는 선주요 하나는 인순이다 오늘 봉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윤 변호사이니까 선주가 남편에 변호하는 모양을 보려고 두 동물을 데리고 온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나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온 데는 순영이가 주인인 것은 물론이다 나 때문이다 봉구 씨의 이 모든 불행이 나 때문이다 하는 아픈 소리가 봉구가 경찰서와 검사국에서 살인범으로 신문을 당하는 동안에 순영이의 마음에 울렸다 순영은 다 쓸데없어 양심도 하나님도 다 집어치워버리자 봉구나 무엇이나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편안히 살아가자 하고 혼자 맘눈을 감고 맘의 길을 막아 보았으나 맘 속에 든 가시는 뽑을 수가 없었다 갠 때에는 생각으로 찌르고 잘 때에는 꿈으로 찔렀다 순영으로 하여금 이렇게 맘의 아픔을 깨닫게 한 것은 물론 백액에 대한 불만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것은 어린애를 낳음으로 하여서 생긴 정신의 변동이다 사람이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돈이 없으면 못 살지 그렇지만 사람이 굶어 죽는 데야 별로 있어 돈과 정욕이 만족만으로 행복을 사는 것은 아니야 또 나왔다 그놈의 양심을 떼어버려요 순영과 선주 사이에는 이러한 문답이 있었다 순영은 과연 돈도 행복에 근원이 못되고 유교계 만족에 부족함이 없는 남편도 행복에 근원이 못되는 줄을 어렴풋이라도 깨닫기 시작하였다 수백만 원의 재산보다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잘생기고 건강한 남편보다도 도리어 말도 못하는 빗덩어리인 어린애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행복을 주고 뜻을 주고 힘을 주는 듯 하였다 행복이란 이상한 것이다 의 의문은 순영에게는 심히 큰 사실이었다 그러한 의문이 생길수록 그의 반대 방면이 또 분명히 보여졌다 즉 불행의 근본이 무엇인가 돈이 없음인가 남편이 없음인가 순영의 맘눈에는 돈 없이 만족하게 화평하게 사는 여러 사람들이 보이고 남편 없이 슬프지만 화평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였다 돈이 무엇인가 먹을 것 입을 것이면 그만 아닌가 집이 천만간이라도 내 몸을 담는 것은 불과 한두간이요 땅이 여러 만석지기라도 하루 세 때 밥 밖에 더 먹는가 내가 무엇하러 돈을 팔았던가 예 역시 예수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어른이시다 인수는 마치 어머니 모양으로 이런 말을 하였다 진실로 이러한 말을 할 때 인수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자비와 위험을 아울러 가진 듯 하였다 질투심이 생기리만큼 인순의 영혼은 거룩하다고 순영은 퍽 슬펐다 언니 사람이 행복될 수가 있어 순영은 이렇게 인순에게 물었다 사람은 제 힘으로 제가 행복될 수가 없지 인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럴까? 그럼 돈이 있으면 행복될 것 같지? 하지만 돈이 생긴 때 사랑하는 사람이 변해버린다면 어쩌니? 그러면 행복이 없지 않아? 둘 다 겸했으면 좋지 않아? 그것을 둘 다 겸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병이 들거나 죽으면 어쩌니? 성경에도 안 그랬어? 오늘 밤으로 주께서 내 영혼을 찾아가면 어쩌려고? 꼭 그렇다 그러면 행복이란 건 없어? 이 말을 묻는 순영은 한숨을 쉬었다 왜? 있지 그러나 그것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밖에는 사람을 행복되게 할 힘을 가진 이가 없지 구약에 욕을 보렴 그 많던 자손과 재물이 일조에 없어지고 그 좋던 건강이 없어지고 온갖 병이 다 들어왔지 그 좋던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거즈보다도 더 천해지지 않았어? 허다가 또 어찌되면 일조일석의 옛날보다도 더 자손이 많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명성이 높아졌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 욕의 힘은 아닌 게 아니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는 혹 나를 골신자라고 웃을는지 모른다만 이게 진리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진리다 천하를 다 돌아보려 무나 제가 행복되려서 행복된 사람이 어디 있나? 온 세계 사람이 누구는 행복을 안 구하니? 남녀노소가 저마다 행복을 구하지 너도 구하지 않았니? 하지만 정말 행복을 얻은 사람이야 몇이나 되니? 왜 그래? 왜 다들 행복이 못 돼? 왜 너는 괴로워해? 안 그러냐? 그래 하고 순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남을 행복되게 하도록 힘쓰는 것이지 말하면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 의와 그 나라? 왜? 내게는 너무도 높구려 그것이 너무도 멀구려 내 손에 닿는 행복은 없을까? 순영은 몸을 내던지는 듯이 인순의 무릎 위에 엎드렸다 언니 나를 도와주 내가 어쩌면 좋 인순은 어린 동생에게 대하는 듯한 애정과 불쌍한 마음으로 순영의 등을 어루만졌다 첫째는 내가 죄로 아는 것을 해게 하고 잘못해 놓은 일을 바로 잡는 것이지 순영은 알아들었다 언니? 하고 순영은 무슨 말을 할 듯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자기의 모양이 너무 초라하고 추한 것을 본 까닭이다 얼마나 순영이가 일찍 자기를 높게 아름답게 보았을까 얼마나 자기를 세상의 빛같이 보았을까 천사같이 새침하고 여왕같이 높았을까 그러나 지금 볼 때 자기는 마치 때 묻은 누더기와 같았다 세상에 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 언니 나는 죽고 싶어요 얼마 있다가 순영은 한마디 탄식하였다 사람은 죽었으니 죽을 권리가 네게 있는 줄 아니? 우리가 진 침을 다 벗어놓기까지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줄 아니? 또 설사 네 말대로 할 수 있더라도 죽길 왜 죽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죽기는 왜 죽어? 그럼 내가 인제 어찌하오? 순영은 가만히 눈을 감는다 이날 순영은 곧 윤 변호사를 찾아보고 본구의 재산과 무슨 조건이 구비해야 본구가 무죄가 될까를 물었다 왜 그러세요? 피고가 불쌍하세요? 하고 윤 변호사는 웃었다 순영은 선주를 돌아볼 때 얼굴을 불켰다 윤 변호사에게서 이러한 것을 알았다 본구가 무죄인 것을 증명하려면 첫째, 본구의 성격을 유력하게 증명하는 이가 있어야 하고 둘째, 8월 30일 오후 9시와 10시 사이에 본구가 김 참사의 집에 있지 않았다는 것 셋째, 본구와 경주와 사이에 연애관계가 있지 않았다는 것 즉, 본구가 경주를 유혹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을 알았다 순영은 곧 자기가 본구의 여관에 있던 것이 바로 밤 9시에서 10시 반까지이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이가 8월 30일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김 참사의 집에 있지 않은 것만 증명하면 피고는 무죄가 되겠습니까? 하고 순영은 한 번 더 확실한 대답을 얻으려는 듯이 윤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에 순영에게는 이러한 무서움이 들어갔다 자기가 이렇게 본구의 일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을 윤 변호사가 백에게 이르면 어찌하나 하고 이를테면 그렇지요? 검사의 기소장으로 복원된 그렇지요? 하고 윤은 아직 순영의 묻는 말을 농담으로 아는 듯이 그 어리석은 듯한 눈에 빙글빙글 웃음을 띄운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법관과 변호사의 눈에 흔히 보는 의심하는 듯한 남의 속을 뚫어보는 듯한 빛이 있었다 순영은 그 빛을 알아차리고 무서운 마음이 생겼다 아니야요 그 피고가 제 작은 오빠의 친구인데 저도 잘 아니까 그래요 하고는 묻지도 않는 말에 순영은 싱거운 변명을 하고는 낯을 불켰다 그러고는 윤에게 본구에게 대한 말을 더 물어보고도 싶으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 찾아왔던 표를 안 보이느라고 본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한참 웃고 떠들다가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내가 그를 오게 해 놓은 것은 아니다 순영은 윤 변호사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대문박 대골 같은 자기 집 대문을 들어오면서 인력거 위에서 생각하였다 영식이가 울진 않나? 남편이 벌써 돌아오진 않았나? 순영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어가자 본구에 관한 생각은 저 낙산 허리에 떴던 저녁 안개 모양으로 흔적도 없이 쓰러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순영은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대로 유모의 품에 안긴 영식을 빼앗아 안고 미친 듯이 뺨을 비비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살면 그만이 아닌가 하고 순영은 어린애를 다시 유모에게 맡기고 남편의 저녁상 차리는 것을 감독하였다 가끔 가끔 본구일이 생각나지 않음이 아니요 또 인순이가 첫째는 내가 죄로 아는 것을 해게 하고 잘못하여 놓은 것을 바로잡는 것이지 한 것이 무슨 채찍 모양으로 휙휙 양심을 갈기지 않음도 아니나 순영은 그러할 때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나는 몰라 나는 몰라 하고 고개를 흔들어버리고 말았다 내일이 본구의 공판날이라는 어젯밤에 순영은 무서운 꿈을 꾸다가 남편이 여보 여보 웬일이야 웬일이야 하고 흔드는 소리에 겨우 깨웠다 깨어나니 몸에 한빡 땀이 흘렀다 그 꿈은 이러했다 본구가 사형선고를 받고 어떤 넓은 마당에서 사형집행을 당한다는데 순영도 여러 사람들 틈에 끼어서 섰다 꿈에도 순영은 아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고 애를 썼으나 꿈에도 또한 남이 자기의 낯빛을 이상하게 볼까 봐서 애를 썼다 그러고 있을 때 저쪽 조그만 세문이 열리며 그리로 하얀 옷을 입고 하얀 헝겊으로 얼굴을 가리운 봉구가 긴 칼찬 간수들에게 끌려 나왔다 목매가는 틀이라는 이상한 틀 앞에 와서는 한 간수가 얼굴 가리운 흰 헝겊을 벗기니 봉구의 얼굴이 보이고 그 눈이 둘러선 사람들을 돌아보다가 자기에게로 온다 봉구는 자기를 보고 무슨 말을 할 듯 할 듯 하더니 한 번 더 눈을 들어 자기를 바라보고는 간수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목매는 틀에 올라선다 그 다음에는 어찌된지 분명치 않으나 봉구는 죽었다 하여 관 속에 넣어 놓았다는데 순경들은 김순영이도 신봉구와 같은 재인이니 함께 죽여야 한다고 봉구의 관을 들고 순영을 따라다닌다 순영은 일변 슬프고 부끄럽고 무섭기도 하여 좁겨 다니다가 남편에게 흔들려 깬 것이다 꿈도 하고 순영은 진저리를 쳤다 백은 어린애를 달래는 모양으로 순영을 위로해 주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띵한데 선주가 재판소에 방청을 같이 가자고 순영을 청하러 온 것이다 선주가 순영이가 봉구의 일에 관하여 애를 쓰리라고 믿어서 하는 호이다 가볼까 하고 순영은 끌리는 채 하고 선주를 따라왔다 재판소 앞에서 인순을 만났다 기다리는 시간은 무척 길었다 10시 개정이라는데 아직도 30분이 넘어 있다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되었건만 순사들이 무서운 눈으로 두리번 두리번 살피니까 이야기도 못하고 사람들은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며 하품만 하고 있었다 이때 순영이가 봉구의 모친을 인도하여 들어왔다 봉구의 모친은 정신 잃은 모양으로 아직도 텅텅 빈 재판관석과 피고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순영은 순영을 보았으나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순응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순영이가 백의 첩으로 간 것을 알았고 봉구가 부지 거처로 종족을 감췄단 말도 들었다 그리고 혼자 절치에 관하다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감옥까지 마중 나온 순기와 한바탕 싸워서 당장으로 의리를 끊고 순영이도 찾아온 것을 대문 딱 닫아 걸고 내 집에는 발길도 말어라 하고 돌려 쫓아버리고 말았다 순영도 그 길로 돌아와서는 저녁도 못 먹고 울었다 그렇게 안 가던 시간도 가기는 간다 법정 정면에 걸린 둥근 시계에 긴 바늘이 10시 5분 전이 지나자 창밖으로는 바쁘게 다니는 신소리가 들리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가끔 법관석 뒷문을 열어보고는 닫는다 그럴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행여 피고가 들어오나 하고 고개를 느려서 바라보다가는 도로 움츠린다 신문 기자들도 이삼인 들어와서 무슨 좋은 일이나 있는 듯이 웃고 자기네는 법정에서도 이리할 특권이 있다 하는 듯이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무슨 이야기를 한다 시계의 긴 바늘이 바로 12시를 가르키느라고 함짓하고 한 걸음 뛰어 건너갈 때 땡땡땡 시계는 10시를 쳤다 사람들의 하품은 없어지고 정신들은 긴장해졌다 이윽고 법관석 뒷문이 스르르 열린다 사람들의 눈은 그리로 쏠렸다 발 하나가 들어온다 앞으로 읍한 모양으로 수갑 찬 손이 들어오고 얼굴이 들어온다 봉구다 아이고 봉구야 하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봉구의 모친의 소리다 그는 피고석으로 뛰어 들어가려는 듯이 방청석 앞 난간에 매달렸다 순사가 무섭게 위협하는 얼굴로 와서 그의 팔을 붙든다 그러면 내보낼 테야 봉구는 벌써 피고석에 앉았다 봉구의 모친도 인제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순웅에게 안기었다 순영은 울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깨물었다 봉구의 눈은 그 어머니 위에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피고석에 거의 다 온 때 순영의 눈과 번개같이 마주쳤다 그러나 오래 바라볼 새도 없이 간수는 봉구를 교위에 앉혔다 뒤를 이어 경주가 들어왔다 그는 별로 부끄러워하는 빛도 없이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순영을 보고는 잠깐 머무르고 입을 오믈로믈 하다가 봉구의 오른편 교위에 와 앉는다 그러고는 법정은 도로 조용하였다 순영은 벤벤하게 깎은 봉구의 머리 뒷모양을 바라보았다 딸랑딸랑 종이 울자 검은 공단으로 만든 이상한 옷에 이상한 감투를 쓴 법관들과 그냥 양복을 입은 서기들이 들어온다 들어와서는 턱턱 앉으면서 앞에 미리부터 쌓여있는 서류를 펴놓는다 공판이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봉구가 재판장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그는 저번 독립운동 사건에도 검사국에서나 재판정에서 입을 열지 않기로 유명하던 피고다 이번 사건은 비록 정치적 사건은 아니라도 봉구는 검사나 판사를 대할 때에는 누를 수 없는 불쾌감과 반항심이 일어남을 경험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검사의 감정을 해하였는지 또 감옥관리의 감정을 해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대답을 안 하는 것은 피고에게 해로운 줄을 몰라? 하고 재판장은 봉구를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였으나 봉구는 아무 대답이 없고 다만 몸만 좌우로 흔들고 앉았다 대답 아니하면 결석 판결로 할 테다 피고에게 불이익한 줄을 몰라? 하고 재판장은 화증을 내었다 정례에는 불온한 기운이 돌고 방청인들 하해가 어찌 되는가 하고 모두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마침내 어쩔 수 없이 봉구의 신문은 뒤로 밀고 경주의 신문을 시작하였다 주소, 성명, 연령 등의 질문이 있은 후에 재판장은 매우 흥미를 끄는 듯한 어조로 너는 피고 신봉구를 사랑하였느냐? 하고 물었다 살벌한 기운이 가득 찼던 법정에도 일종의 화기가 돌았다 경주는 잠깐 몸을 움직이더니 그래도 겁내지 않는 태도로 네! 하고 대답하였다 순영의 눈썹이 쨍끝 올라갔다 그러면 너는 피고 신봉구에게 시집갈 생각이 있었느냐? 네! 신봉구도 너를 사랑하고 너와 혼인하기를 허락하였느냐? 경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법정 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들였다 두어 번 재촉을 받은 뒤에야 경주는 고개를 들어서 그런 건 왜 부르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장은 좀 창피한 듯이 피고 웃더니 얼른 소리를 가다듬어서 8월 30일 오후 4시부터 5시 동안에 너는 너희 집 사랑해서 신봉구와 회견을 하였지? 하고 허리를 쭉 편다 그랬어요 그때 무슨 말을 했어? 경주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듯이 발을 움직이고 몸을 비틀기만 한다 검사는 저것 보라 하는 듯이 재판장을 바라본다 그때 신봉구는 너를 보고 내 아버지 근거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둘이서 상해로 달아나자고 그런 말을 하였지? 그때 너는 신봉구의 유혹에 빠져 그러자고 허락을 아니하였나? 재판장의 위험은 더욱 높아가고 방청석의 주인은 더욱 긴장하여 간다 아니요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한 일이 없어요 신봉구 씨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아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란 무슨 이야기야? 그건 왜 물어요? 아무러나 돈을 훔치느니 사람을 죽이느니 그런 소리는 꿈에도 생각한 일이 없어요 돈은 쓰려면 돈이 없어서 돈을 훔쳐요? 다 거짓말이야요 다 거짓말이야요 봉구 씨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지어낸 거짓말이야요 그러면 왜 경찰서와 검사국에서는 했다고 자백을 했어? 하고 재판장은 경주를 내려다보며 소리를 지른다 내가 했다고만 하면 일을 하고 고개를 돌려 봉구를 본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슬픈 인상을 주었다 무죄 방면한다고 그러니 그랬지요? 그래 그 이튿날 물어보면 응 내보내마 내보내마 그러고도 어디 내보냈어요? 모두 거짓말쟁이야요 하고 경주는 검사를 눈으로 가리키며 저 양반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죽였노라고 하면 이 일을 놓아준다고 그러셨죠? 그러셨죠? 그러고서는 왜 이 모양이야요? 하고 경주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한다 법정 안에 일종 슬픈 기운이 돈다 사람들의 시선은 검사에게로 보였다 그러나 검사는 이런 소리는 너무도 많이 들었다는 듯 까닭도 않고 혹 재판장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가 하고 연애의 견눈으로 재판장을 보며 연필로 무엇을 적는다 재판장도 검사의 체면을 꺼리는 듯이 말을 돌린다 그렇게 악한 사내에 꼬임에 빠져서 아비를 죽이는 그런 흉악한 일을 해? 아니요? 아니요? 거짓말이야요 아버지를 왜 죽여요? 그렇게 나를 기해해 주시던 아버지를 죽인 놈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릴 테예요 하고 경주는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한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걸 그렇게 대답을 안 하면 이 일을 죽인다니까 내가 그랬는데 그러고선 방청석에서도 우는 소리가 난다 어리석은 듯한 경주의 답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더욱이 슬피 우는 것이 순영일 것은 말할 것 없다 사랑하는 일을 재에서 건져낼 양으로 제 몸에 살인죄를 넘겨 씌우려 하였다 하고 경주의 심리를 생각할 때에는 순영은 마치 등에다 냉수를 끼웠는 듯 하였다 만일 자기가 이 살인죄를 쓰므로 본구가 무죄하게 되리라 하면 자기는 당장에 나설이라고까지 생각하였다 아 나는 저희를 이 지경에 빠지게 하였는데 하고 순영은 마음속으로 경주를 높이 보았다 경주는 학교에 있을 때에도 모름이 아니었으나 그것을 기해해 준 것도 지금 생각하면 마치 여왕이 거지의 딸을 기해해 주는 듯한 그러한 교만한 태도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경주를 대할 때에는 마치 순영은 무슨 큰 욕을 당한 것과 같이 생각되었다 어쩌면 저런 것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을 가져갔던가 하고 시기가 난 까닭이다 그러나 순영은 경주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그 사랑할 이와 자기에게 해가 될 줄도 모르고 짓지도 않은 죄를 자기가 지었노라고 뒤집어 쓰는 그 큰 사랑에 경주의 속에 숨어있던 그 어리석어 보이고 얌전지도 못해 보이는 속에 숨어있던 한 거룩한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앞에 고개가 숙었다 사실 신문은 이 모양으로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두 피고 중에 하나는 침묵을 지키고 하나는 경찰서에서와 검사국에서 한 진술을 전부 부인해 버리니 법정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판사들도 모두 천장만 바라보고 서기들도 연필을 놓고 방청석만 바라본다 검사만이 태어난 태도를 차리기는 차리면서도 신경질적인 듯이 공연이 몸을 앞으로 기댔다 뒤로 기댔다 하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였다 마침내 재판장은 검사에게 농고를 청하였다 시계의 바늘은 11시 반을 가리킨다 검사는 일어났다 그는 이 범죄가 사의를 위하여 통탄할 범죄인 것 특히 피고가 모두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고 혹은 받는 중인 사람인 것 그 중에도 그들은 종교학교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 게다가 인륜을 깨트린 대제약인 것을 역설한 뒤에 피고의 재상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피고가 어떻게 악인의 소지를 구비한 것은 그가 법정에서 답변 아니하는 것을 보아서 할 것이다 그는 대정 8년 소요사건에도 검사장에서와 법정에서 일절 답변을 아니한 불량안이다 피고가 추록 후에 학교를 중도에 패하고 성명을 변하고 노멀을 버리고 인천으로 간 것에는 일종의 비밀이 있다 그것은 본 사건에 관계가 없고 또 어떤 가정에 관계되는 일임으로 말하지 아니하거니와 피고는 독립운동을 빙자하고 어떤 여학생을 유혹하였다가 그가 어떤 부호에게로 시집을 감해 이에 돈을 많이 벌어 한 번 크게 분풀이를 할 결심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인천에 가본 즉 그렇게 갑자기 일확천금의 공상이 실현될 가망이 없을 뿐더러 원래 정당한 업에 종사하여 갖고 멸려할 정신 기백이 없으므로 어떤 요행적 성공을 바라던 차에 그의 독한 이빨에 걸린 것은 피해자의 딸 피고 김경주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피고 신봉구는 가중한 성격자임을 알 것이다 피고는 인천에 온 후로 피해자의 사안 겸 사무원이 되어 많은 애고를 받았다 그 은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재산에만 탐욕을 내어서 아직 철도 없고 또 정신적으로도 보통 이하인 그 은인의 딸을 유혹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혼인에 허락할 가망이 없으므로 막대한 금전이나 훔치거나 또는 강탈하여 가지고 해외로 달아날 생각을 낸 것은 가장 자연한 일이다 하고 검사는 자기의 명찰한 동구에 스스로 간복이 된 듯이 빙글에 웃고는 더욱 어성을 높여서 그러나 아무쪼록 피고의 시선을 피하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그때 마침 해외로서 군자금 모집과 사명을 띄고 돌아온 불량한 무리에서 흉기를 얻어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던 차에 마침 211의 중매소에 돈 많이 들어오는 기회를 타서 이를 행하기로 작정한 것이니 이것은 피고 신봉구의 성격에서 나온 무서운 지식적 범죄다 하고 검사는 여러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듯이 법정안을 둘러본다 검사는 비분 관계한 어조로 피고 속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농고를 계속한다 더욱이 피고 신봉구의 범죄 당시의 행위는 가중하고 모린정하다 그는 흉기를 그의 정부여 피해자의 딸인 김경주에게 주어 그 아버지를 살해케 하고 자기는 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열쇠를 빼앗아 금고를 열고 돈을 꺼내려다가 아마 밖에서 인적이 나고 또 무서운 생각이 나므로 피고의 몸에 지녔던 20만 원 은행 수표만을 절취해 가지고 도망하던 것이다 그러고는 경주가 자기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이용하여 모든 책임을 경주에게 돌리고 자기는 가장 지사인 채 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니 그 심리의 가중하고 흉악함은 실로 드물게 보는 바다 만일 피고 신봉구에게 한 조각이라도 남아다운 점 사람다운 점이 있다면 마땅히 재상을 일일이 자백하고 도려 모든 책임을 자기 한 몸만이 지려고 힘을 쓸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피고 신봉구가 재상을 자백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범죄의 증거가 충분하고 또 피고 김경주의 자백이 소명한 이상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피고 김경주는 순실부구한 처녀로 또 거짓말을 꾸며댈 만한 괴일이나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다 검사는 장례를 한번 돌아보고 다음에는 재판장을 슬쩍 바라보더니 눈가에 승리의 웃음을 띄며 도리어 어성을 다쳐서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일점에 의심이 없을 뿐더러 또 터럭금만 치도 동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니 형법 제 몇 조에 의하여 피고 신봉구는 사형에 피고 김경주는 정신발육이 불충분한 것을 동정하여 징역 10년의 처함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하고 자리에 앉는다 검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주는 여러 번 아니야요 거짓말이야요 날더러 그렇게 말하면 이 일을 놓아주마고 그러고는 하다가는 간수의 제지를 받았다 검사의 농고가 끝나자 법정안의 공기는 움직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변호사들에게로 옮았다 변호사들도 이제는 자기네가 나설 때가 왔다는 듯이 분주의 앞에 놓은 서류를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진다 윤 변호사가 일어나려고 할 때 재판장은 고개를 우로 기울여 우편 배석 판사와 무엇을 수근거리고 좌로 기울여 좌편 배석 판사와 무엇을 수근거리더니 무엇인지 방청석에서도 잘 들리지도 않는 말을 하고 일어나 나가고 다른 법관들도 뒤를 따라 나간다 휴게야 휴게야 하고 재판소에 여러 번째 다니는 방청꾼들이 중얼거림으로 처음은 사람들도 그것이 잠깐 쉬는 것인 줄을 알았다 과연 시계를 보니 오정이 벌써 지나버렸다 피고들도 점심을 먹으려 끌려 나가고 변호사와 신문기자들도 나갔다 그러나 방청꾼 중에서는 더러는 나갔으나 대부분은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 무서워서 그 자리에 눌러박이려고 한다 순영 일행은 윤 변호사를 따라서 태서관에서 차를 마셨다 그때 순영은 윤을 조용한 대로 불러내어 이란 말을 하였다 재판이 어떻게 될 모양입니까 피고에게 이롭지 못합니다 검사의 농구를 반박할 만한 무슨 재료가 있어야겠는데 그것이 없으니 할 수가 있어야죠 또 피고가 말을 아니하니까 법관의 감정을 몹시 상했단 말씀이에요 하고 윤 변호사의 어져도 매우 절망적이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는 순영의 입술은 떨었다 글쎄요 어떻게 사형이나 면하도록 할까 하지요 윤씨는 봉구의 범죄를 믿는 모양이었다 그러면 그이가 정말 범인이라고 영감께서도 생각하십니까 하고 순영은 놀랐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하고 윤 변호사는 재미있는 듯이 웃는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세요 저는 잘 압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하고 순영은 매우 흥분된 어조로 저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하고 굳은 결심을 보인다 아 쓰세요 왜 상관없는 일에 하고 윤은 여러 가지로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마침내 오후의 공판이 계속될 때에는 순영이가 순영이가 재정 증인으로 불렸다 순영이가 재정 증인으로 불려 법정에 나설 때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봉구와 경주가 놀란 것도 물론이다 증인석에 잠깐 고개를 숙이고 선 순영의 태도는 아직도 17,8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처녀와 같이 얌전하고 아리따웠다 그 항상 조롱하는 듯한 검사도 정신없이 순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주소 성명을 묻고 거짓말 안 하기로 서약하는 형식이 순영의 고운 목소리로 끝난 뒤에 판사는 곧 증인 신문을 시작하였다 증인은 피고 신봉구가 피고 김경주와 연애 관계가 있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니 그러한가 네 무슨 증거가 있는가 신봉구 씨는 결코 남의 여자를 유혹할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여자에게 유혹함이 되었다면 믿을 수 있으려니와 그이가 유혹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무슨 증거로 하고 판사는 웃는다 다른 법관들도 웃는다 그이는 못났다 하리만큼 겸손하고 어리석다 하리만큼 정직한 사람입니다 글쎄 글쎄 무슨 증거가 있느냐 말이야 재판장은 화증을 낸다 순영은 얼굴을 묽히고 잠깐 주저주저 하더니 결심한 듯이 고개를 들며 그이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 못됩니다 그이는 한 번 먹은 마음은 변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이는 김경주 씨를 사랑했을 리가 없습니다 검사가 일어나더니 이 증인의 증언은 유령을 얻을 수가 없으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불쾌한 듯이 픽 웃는다 재판장도 그 말이 옳다는 듯이 간단히 증거될 말만 하는 것이 좋지요 하고 주의를 둔다 순영은 마침내 말을 내었다 신봉구 씨는 나를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후로는 감옥에 있는 3년 동안에도 조금도 변치 않고 나는 변하여도 자기는 조금도 변치 않는 이입니다 그이는 나를 사랑하면서도 나를 유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도리어 나에게 유혹을 받고 나에게 속은 일은 있지만 그이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속인 일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이에게 한 굳은 약속도 다 지워버리고 다른 남편에게로 시집을 갔거니와 그이는 아직도 나밖에 사랑하는 여자가 없을 것을 믿습니다 만일 여기 있는 경주더러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대답하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경주를 돌아본다 경주도 어쩔 줄 모르는 눈으로 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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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때문에 법조차도 움직이게 했다 재판장은 순영에게 쓸데없는 말은 말고 아무쪼록 간단히 사실만 말하라는 주의를 주었다 순영은 말을 잇는다 이것 봅시오 신봉구씨는 피고에게 대한 경어는 약하라는 주의가 있다 신봉구는 하고 경어 없이 부르기가 심히 어려운 듯이 순영은 말을 더듬는다 그러니까 이희가 여자를 유혹하였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마리올시다 하고 순영은 재판장을 쳐다본다 증거는 그것뿐인가 또 있습니다 신봉구가 만일 얼굴을 취하여 유혹한다면 하고 순영은 심히 말하기 어려운 듯이 머뭇머뭇하더니 만일 색을 취한다면 경주에게 대하여서는 매우 미안한 말이었지만 내가 경주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말에 모두 빙글에 웃는다 그러나 우는 사람도 적지는 않았다 인수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봉구도 그 중에 한 사람일는지 모른다 순영은 말을 잇는다 내가 그이에게 몸을 화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내가 그이의 집을 찾아가서 그이 덜어 나와 같이 애국으로 달아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 그이는 의리로써 나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하든 그이가 경주를 유혹하겠습니까 또 그날은 바로 이 범죄가 일어나던 날입니다 8월 30일 밤 9시에 내가 그이 여관을 찾아갔다가 10시 반에 넘어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순영의 이 말은 청천의 병력과 같이 법관은 물론이여 방청원까지도 놀라게 했다 응 9시에서 10시 반까지 하고 검사는 놀라는 듯이 그러나 안 믿는다는 듯이 순영을 노려본다 순영은 확신 있는 어조로 네 분명히 8월 30일 오후 9시에서 10시 반까지입니다 그것은 일일이 증거를 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 그이를 찾아가려고 집을 떠난 것이 8시쯤 지내었습니다 월미도 유원지에서 에리까지 일렬거로 반 시간 밖에는 안 걸렸을 것입니다 처음 갔더니 아직 그이가 그이가 누구야 재판장이 주의를 주었다 순영은 얼른 말을 고쳐서 한다 갔더니 아직 신봉구가 안 돌아왔기로 한 10분 동안 거닐다가 또 가보고 그래도 안 돌아왔길래 또 거닐다가 또 가보았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9시가 못되었는데 그때에는 만났습니다 내가 세 번이나 찾아간 것은 그 여관에서 잘 기억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들어갈 때에는 여관 문 밖에서 배달부 하나를 만났는데 그 배달부가 나를 퍽 유심히 쳐다보고 또 내 인력거꾼에게 무엇을 묻는 양을 보았습니다 또 집에 돌아온 것이 11시 이후인 것은 서울서 막차로 내려온 내 남편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늦게 온 것을 책망한 것을 봐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봉구는 그날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여관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또 내가 그날 밤에 그 집에 갔던 것은 저기 노인 저 빛이 증거가 됩니다 하고 육혈포와 같이 노인 빛을 바라본다 이 빛을 경주의 빛이라고 하시는 모양이나 기실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이에게 용서를 청하느라고 울고 매달리는 것을 그이가 봉구가 획 뿌리칠 때 내가 방바닥에 쓰러지면서 떨어진 듯 합니다 저 빛은 저 빛은 항영 시장에서 파는 것이 아니여 3월 5복점에 말하여서 특별히 보석을 박아서 주문한 것입니다 또 피고 신봉구가 돈을 탐하여 경주를 유혹하고 또 경주의 부친을 살해까지도 하였다 하지만 내가 바로 그날 밤에 갔을 때 그이 덜어 내가 돈 30만 원을 변통해 놓을 것이니 같이 도망하자고 말할 때 그이는 피 굳고 물리쳤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돈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리라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이 증언을 함으로 나의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또 남편에게는 어떠한 처치를 받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차마 옳은 사람이 옳지 않은 제명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높은 인격자로서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하는 것이 내 책임은 자청해서 증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재판장께서나 검사께서 밝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끝나자 극도로 흥분하였던 순영은 현기가 나는 듯이 빛을 빛을 한다 간수들은 그를 붙들었다 증인 신문은 끝났으나 순영을 내 보내라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순영은 간수들의 부축을 받아 순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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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라 내가 부정했다 용서해라 하고 늦게 울었다 순영은 정신을 차려 오빠를 보고 또 인순을 본다 인순도 순영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울었다 늦은 가을 오후 볕이 법정에서 나온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한다 오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요 재판소 문을 나선 순영은 겨우 정신을 진정하면서 순영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순영과 인수는 말없이 순영을 붙들어 행랑 뒤로 인도하였다 어디를 가요 나는 이제는 갈 데 없는 사람이야 하고 순영의 목소리가 흐린다 과연 순영은 돌아갈 곳이 없었다 차마 백의 집으로야 돌아갈 수가 있으랴 순영도 순영을 위하여서 가슴이 막혔다 염려 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편이시다 또 내가 있지 않느냐 아무 염려 말고 기뻐하여라 순영은 이렇게 어린아이를 달래는 모양으로 순영을 위로하고는 인순을 돌아보며 이 아이를 데리고 내 집으로 좀 가주십시오 혼자 보내지 말고 꼭 데리고 가주세요 하고 명령하는 어조로 부탁한다 순영은 본성이 교만한 것이 아니나 사람이 천진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남에게 부탁할 때에도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명령하는 어조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혹 노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에는 순응은 까닭을 알 수 없다는 듯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간단하게 내 말이 당신을 노였게 하였으면 용서하시오 해버린다 네 하고 인순은 허락하는 대답을 하고 순영의 팔을 끈다 가 있거라 공판 끝나거든 내 갓게 하며 순응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재판소로 뛰어 들어갔다 순응의 집은 청진동 천변에 있었다 순응의 부인은 남편과 싸우고 나서는 친정으로 달아나고 집에는 순응이가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친모 겸 식모와 행랑 사람이 있을 뿐이다 아이 저 아씨가 오시네 하고 친모가 순영을 나와 맞았다 그는 순영이가 두 번이나 이 집에 왔다가 대문 안에 들어서 보지도 못하고 쫓겨난 것을 가엾이 생각한 사람이다 또 왔어요 하고 순영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순영은 지금까지 참았던 것을 풀어놓은 듯이 인순에게 울고 매달렸다 언니 나는 어쩌면 좋아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요 죽을 길 밖에는 없죠 그러면 저 영식이 어린애는 어쩌나요 언니 사람의 일생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의리를 할 뿐이지 그러니까 오빠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모두 맡기려무나 언니 그래도 나는 죽을 길 밖에 없는 것 같아 세상과 다 담을 쌓아놓고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이와도 담을 쌓았으니 어떻게 사오 어디 가서 사오 하룬들 살 수가 있어 내일쯤은 신문에들 굉장히 떠들겠지 그러면 세상에서 오죽들 나를 비웃겠소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사오 언니 아까 법정에서 내가 말을 다 마치고 나니깐 앞이 아뜩아뜩 하는데 어디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는 죽어라 내게 남은 것은 죽는 것 뿐이다 이러는구려 언니 나는 죽어야 해 죽는 수밖에는 없어 순영은 몸을 흔들며 운다 진실로 순영은 이 광명한 세계를 벗어나서 캄캄하고 찬 나라로 끌려 들어가는 듯 하였다 아무 빛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다 오직 기억되는 것은 모든 부끄러운 것 괴로운 것 뿐이다 자기와 같이 부끄러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듯한 인순이가 도리어 미운 듯 하였다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아픔과 이 부끄러움 이 괴로움을 값으로 하여 무엇을 얻었는가 얼마나 행복과 얼마나 쾌락을 얻었는가 아무것도 없다 언니 나 같은 년은 무엇하러 세상에 나왔소 무엇하러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가추가추 아픈 맛 부끄러운 맛을 보나요 이게 다 내 죄일까요 언니 이게 다 내 죄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지금까지 가름길에 섰던 때가 많았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 길은 의로운 길 이 길은 정욕의 길 어떤 길을 택할까 하고 갈래길에 서서 헤매던 때가 많았을 것이다 그때 너는 완전히 자유를 가졌었다 그때 잘못 판단한 것이 내 슬픔의 근원인 줄 안다 하나님의 법칙은 저울에다 머리카락 한 오리만 올려놓아도 한편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다 순영아 하고 인수는 울음을 머금은 어조로 말을 잇는다 네가 슬퍼할 때 내가 기쁘도록 위로를 해 주지를 않고 더욱 슬프고 괴로운 소리만 하는 것을 용서해라 순영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좀 더 내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더라면 좋을 것을 내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니 자정마다 나는 강당에 혼자 들어가서 너를 건져줍시사고 기도를 하였다 피부인도 그러셨단다 그저께 피부인은 나를 보고 일기책을 내 보이는데 한 주일에 꼭 세 번씩 너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 나를 대하면 내 안부를 묻고 순영아 하나님께서는 아마 나보다 피부인보다도 더 간절히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아까 재판소에서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너만 침묵을 지켰으면 그만인 것을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나는 엎떠져 울었다 내 동생은 결코 죽은 아이가 아니다 내 동생의 영혼은 크고 빛나는 영혼이다 이렇게 울었어 순영아 네가 인생의 고락을 한번 맛보느라고 인생의 향락이란 것이 얼마나 갑없고 얼마나 쓴 것인 것을 한번 알 양으로 내가 고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무 늦지 않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죽기는 왜 죽어 왜 죽어 오래오래 살아서 네가 목숨으로 얻은 진리를 전해야지 안 그러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한다면 남이 믿어 주어 내가 뭘 해요 순영의 맘속에는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생각들이 떠나온다 그것은 나 한 몸의 고락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피부인 모양으로 그보다 더 나은 거룩한 일생을 보내리라는 꿈들이다 이 꿈들은 지나간 1년 반 동안 일찍 맘에 들어온 일도 없었더니 인순의 말이 인도가 되어서 잊었던 옛 꿈이 다시 맘속으로 떠들어온 것이다 순영은 가만히 맘 눈을 뜨고 꿈속같이 그 생각들을 받아들여 보았다 언니 나는 다시 그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 아니하여? 하고 길게 절망하는 한숨을 쉬었다 왜 그럴 리가 있니? 하나님은 해계하는 영혼을 일꾼으로 쓰신다고 안 그러든? 그러면 대관절단은 어쩌면 좋아요? 오늘부터 어디를 가면 좋아요? 나하고 있지 오빠 집에 있든지 이렇게 말하고 인순은 빙긋 웃었다 순영도 따라서 빙긋하였다 그러나 젖을 생각하고 영식을 생각할 때에는 다시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러나 아직 아기를 가져보지 못한 인순은 그 눈물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순응이가 재판소에서 돌아와서 순영의 증언이 비록 교모하나 사실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또 순영은 봉구의 정부인 모양인즉 그것이 도리어 봉구의 인격이 범죄에 합당하도록 좋지 못함을 증명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봉구에게 별로 큰 이익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과 판사가 웬일인지 검사에게 눌리는 기미가 있다는 말과 다음번 화요일에 판결언도가 있으리란 말을 해 주었다 자기의 증언이 봉구를 구하지 못할 듯 하다는 말을 들을 때 순영의 얼굴은 죽은 사람의 살빛과 같이 변하였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봉구를 만일 구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소득은 오직 수치와 파멸뿐인가 그러나 발은 이미 내어 디디었다 다시 물러설 수 없는 길을 내어 디딘 이제는 나가야만 한다 순영아 울지 말아라 너는 내 동생이다 너는 그까짓 이 세상에는 아무 쓸데없는 짐승같은 백가의 놀이개로 일생을 보낼 사람이 아니다 내 앞에는 큰일이 있다 한량 없이 크고 거룩한 일이 있다 누이야 너와 나와 우리가 그 큰일을 위하여 몸을 바치자 애어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순응은 감격한 오조로 순영을 위로하였다 그러나 순영에게는 그 말만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있는 듯 하였다 순영이 일력거를 타고 동대문 밖 자기 집으로 나간 것은 거의 해가 넘어가고 전등불이 켜질 때였다 오냐 무서울 것 없다 될 대로 되어라 순영은 일력거가 집으로 가까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장차 남편과 자기와 집과 자기와 사이에 일어날 비극을 생각할 때 그것은 순영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이었다 3년 전 자기가 그 둘째 오빠를 따라서 처음 여기 올 때와 지금과의 신세를 순영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인력거가 무심히 자꾸 끌고 가지 않았던 듯 순영은 중간에서 돌아서고 다시는 백의 대문을 발을 안 들여 놓았을 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력거꾼이 끌고 가니 순영은 안 따라갈 수가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하인들이 여전히 공손히 맞는다 아직도 변이 안 일어났다 순영은 이렇게 생각하고 한숨을 지었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생겨서 자기를 막아버린 것이나 두려워하는 듯이 뛰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영식을 보려합니다 그리운 영식 이 세상에 오직 하나로 그리운 영식을 보려합니다 그러나 안방에는 영식은 없다 어디 갔나 하고 순영이 숨도 막힐 듯이 놀라는 표정을 보인다 이 방 이 모든 손때 먹인 세간 할 때 눈물이 나오려 하였다 역시 이 방의 생활은 행복의 생활이었던 것을 역시 그것이 나의 생명에 기한 부분이던 것을 아기 어디 갔나 하고 마침내 순영은 목맨 소리로 불렀다 어디서 유모가 툭 튀어 들어온다 마님 돌아오셔 계시오 하고 유모는 동정하는 듯이 순영을 쳐다본다 아기 어디 갔어 순영은 화를 내는 듯이 물었다 아기 씨요 영간만이께서 안으시고 사랑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왜 이렇게 늦도록 안 돌아오시는 거 하고 걱정을 하시던데요 사랑의 손님 오셨나 하고 순영은 유모의 눈을 자세히 살폈다 무슨 눈치를 보려는 것이다 네 동관댁 영간마님 네 분이 아까부터 오셨습니다 어찌 되었을까 윤 변호사 나애가 왜 왔을까 왔으면 어찌하여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릴까 그리고 어린애는 왜 내어갔을까 그 얼굴을 누구에게 비교해 보려는 것은 아닌가 아직 신문은 안 왔나 하고 자기가 아까 법정에서 말한 때 뒤에서 마그네슘 사르는 소리가 나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고는 지금 사랑의 남편과 윤 변호사 부부 앞에 그 사진난 신문이 놓였을 것을 상상해 보았다 무서운 곳에 가보자 네 놓은 걸음이다 순영은 아무쪼록 태어난 모양을 꾸며가지고 사랑으로 나갔다 오셨습니까 하고 순영은 남편은 보지도 않고 윤 변호사에게 인사를 드렸다 어 참 어려운 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윤 변호사는 마치 치아나 하는 모양으로 유쾌하게 웃는다 순영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낯을 불키면서 남편의 품에 안겨 있는 영식을 바라보았다 아 미안하다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하고 순영의 마음을 무슨 판울이 푹 찔렀다 어 이놈 어 이놈 하고 백도 별로 불쾌한 빛도 없이 말도 못하는 어린 영식을 어른다 그의 눈에는 자식에게 대한 어버이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났다 미안해라 하고 순영의 마음을 또 한 번 푹 찔렀다 그런데 무슨 증인을 내 승낙도 없이 선단 말이요 신문에서 좋지 못하게 전화기나 하면 명예의 관계가 되지 않소 불쌍한 청년 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내일도 생각해야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잠깐 책망하는 표정을 보이고는 다시 웃는 낯으로 영식을 들어서 자 엄마한테 간다 응 하고 순영에게 준다 아 벌이다 벌이다 이것이 더 무서운 벌이다 하고 순영은 영식을 받아서 그 뺨에 뺨을 비볐다 허기는 그래 꼭 말이 되었거든 하고 백은 담배를 피우면서 감탄한다 용하세요 과연 용하시단 말씀이아요 아주 사실같이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검사가 땀을 뺐어요 이번이 부인께서 그렇게 증인을 서 주시기 때문에 혹 일심에는 그것이 큰 효력을 못 내더라도 복심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는 반드시 큰 문제가 될 것이지요 윤 변호사는 연애 칭찬을 한다 글쎄 어쩌면 그렇게 능청스러워 모르는 사람 같으면 꼭 참으로 할 테야 아이 선주는 이렇게 말하면서 순영의 어깨를 툭 쳤다 순영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윤 변호사 내에 자기를 구원해 주려는 호의가 고마운 것보다도 그 능청스러움이 미웠다 하기는 윤 변호사는 뭣도 모르는지도 모른다 선주도 자기의 비밀을 순영에게 지었기 때문에 순영의 비밀, 서강사 비밀도 그 남편에게 말 아니했을 것이다 만일 그 말을 하게 되면 선주 자기가 서강사에 갔던 이유도 설명을 하여야만 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소리는 에어 입 밖에 안 내는 것이 좋다 누구는 안 하나? 사내들은 더한 걸? 순영이가 와서 백과 사이에 아무 풍파가 없는 것을 보고 윤 변호사 내에는 만족한 듯이 돌아갔다 이란 말을 남기고 우리 내일 저녁은 호텔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음악을 들읍시다 문 밖에서 선주는 순영을 보고 귓속말로 사내들이란 밝은 채 하지만 잘 속아요 우리가 다 좋게 말해줬으니 암말도 마오 그리고 몸이 곤하다고 그러고 자 버리구려 하고 등을 두어 번 툭툭 치고 갔다 윤 내가 간 뒤에 백은 무슨 말을 기다리는 듯이 순영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순영은 아무쪼록 남편의 눈을 피하였다 순영이가 이리로 올 때에는 백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고 그의 용서함을 청할 생각이었었다 자기는 백에게 가진 수욕과 노염을 당할 것을 얘기하였고 발길로 차여서 음란한 계집이라는 이름을 지고 백시집 대문 밖으로 쫓겨날 것도 미리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 집에 와 보면 그 집에는 차마 뛰어나가지 못할 무엇이 있어서 자기를 끊은 것 같고 백을 대할 때에는 그에게 대한 정다운 생각뿐이요 아무 미운 생각도 없었다 게다가 윤씨 내가 오늘 재판소에서 자기가 한 일을 이상한 뜻으로 해석을 하여서 백의 마음을 풀어놓은 것을 볼 때에는 더욱이 아무 일도 없는 곳에 풍파를 일으켜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남편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을 듯 하였다 봉구가 나온다면 순영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윤의 말을 듣건대 봉구가 나오기는 어려울 모양이요 못 나온다면 십년 징역 될는지 종신 징역이 될는지 또는 사형이 될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일생을 간대야 신봉구를 한번 대면하게 될는지 말지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봉구는 이미 죽어버린 사랑 같아서 그에게 대한 모든 의무 특별히 사랑하는 이성이 가지던 모든 의무는 소멸되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내가 왜? 하고 순영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책망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 남편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의무가 아닌가 어린애는? 누가 알길래? 나밖에 누가 알길래? 그렇다 어린애를 위해서도 자기가 이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어린애가 신봉구의 아들이 되기는 아마 지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순과 셋째 오빠가 눈앞에 번뜩 보인다 쓸데없는 사내 하나에 놀이개로 일생을 보낼 내가 아니다 내게는 네가 맡은 큰 일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난다 그러나 그것은 순영에게는 너무나 높은 것 같고 먼 것 같았다 지금 손에 꽉 잡은 행복을 놓아버리고 그러한 십자가를 지기에는 순영은 너무도 행복을 좋아하였다 너무도 젊었다 순영은 다시 문 밖에 나가지를 말고 전과 같은 생활을 하여가기로 결심하였다 백은 아주 낯빛이 풀리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가혹하게 순영을 책망하지도 않았다 여전히 끼니 때도 들어오고 잠자리도 같이 하였다 순영은 이만한 다행이 없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러나 셋째 오빠와 인순의 얼굴이 눈앞에 떠오를 때에는 매양 괴로웠다 그러나 참자 이것이 행복의 값이다 하였다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해버렸어 하고 혼자 애를 태웠다 어디까지가 정말이여 하기는 그날 밤에 어디를 갔다가 그렇게 늦게 왔소 남편이 이렇게 의심스러운 어조로 부를 때에는 순영은 도리어 발끈 성을 내면서 신봉구한테 갔다 왔지 어디를 가요? 하고 고개를 패끈 돌렸다 과연 남자는 잘 속았다 순영의 이 정책은 잘 성공하였다 그렇게 성날게야 있소? 남편은 이렇게만 말하고 말았다 그 공판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순영은 검사국에 불렸다 마침 백은 회사 일로 부산을 가고 없었다 그러나 순영은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인력거를 타고 우비를 꼭 내려 씌우고 검사국으로 갔다 이때 신문사 사진반에 사진 기계가 들어간 줄은 순영은 꿈에도 몰랐다 그 검사다 그는 순영에게 교위를 권하고 차를 권하고 은근하게 묻기를 시작하였다 그대는 신봉구와 애정 관계가 있었는가? 이 말이 순영을 무척 불쾌하게 하였다 마치 큰 욕이나 보는 듯 하였다 그래서 얼굴을 불키며 없어요 하고 좀 어성을 높였다 백윤희의 첩으로 가기 전에 신봉구와 같이 서강사에 갔던 일이 없는가? 가서 추한 쾌락을 실컷 빠쁘지 아니 하였는가? 검사는 마치 호령하는 듯 하였다 그런 일 없어요 하고 순영은 바르르 떨었다 어쩌면 이렇게도 사람을 욕을 보이나 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도리어 빙글에 웃는다 목적을 달하였다는 웃음 같다 분명히 없어? 없어요 순영의 입술은 파래진다 그러면 8월 30일 밤에 그대 남편의 돈을 도적하여 가지고 둘이서 멀리로 달아날 양으로 신봉구를 찾아갔다가 머리에 꽂았던 빗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10시 반이나 지나서 돌아온 일이 있나? 이것은 그대가 일전 법정에서 말한 것이니까 틀릴 리는 없겠지? 검사는 무서운 눈으로 순영을 노려보았다 순영은 분한 생각 욕을 당하는 생각보다 이 기야말로 자기에게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하고 직각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법정에서 한 말을 부인하는 것이 도리어 검사를 기쁘게 하리라 하는 생각도 있었다 또 법정에서는 봉구와 경주와 여러 방청인도 있었거니와 여기는 검사와 서기와 자기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고 순영은 부드러운 어조로 그때에는 피고가 불쌍해 보여서 그런 말을 할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꾸며서 된 말이아요 하였다 검사는 또 웃는다 순영은 자기의 뒤에서도 웃는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달았다 박달방망이로 얻어맞은 듯한 무서움을 깨달으면서 순영이 잠깐 고개를 돌려보니 그 뒤에는 윈 사람이 둘이나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언제 한번 본 얼굴 같다 순영은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을 볼 때 얼굴에 있던 피가 모두 달아나 입술이 파랗게 되었다 그리고는 웬 셈인지 요 단방이나 어디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봉구와 경주가 지금 자기가 하던 말을 다 엿들은 것도 같았다 순영은 지금까지 자기가 부인한 것을 모두 부인해 버리고 법정에서 한 증인이 옳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나 입이 열어지지 않을 때 검사는 수고했어 끝 하고 일어나 나가버렸다 순영은 울면서 인력거에 숨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 여자의 증언은 오직 일시 허용에서 나온 것이다 검사는 이렇게 믿고 다소간 순영의 증언을 믿는 빛이 보이는 판사를 움직이려 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 자신에게도 물론 봉구의 범죄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번 기소가 되고 논고가 된 사건은 이제는 그 기소와 그 논고를 한 자기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서로 무슨 이유로 검사가 봉구를 건져낼 마음이 생기더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오 또 그러한 일에 걱정을 할 만한 정성도 없었을 것이다 공판정에서 돌아온 봉구는 딴판으로 마음이 변하였다 그 좁고 침침한 독방 속에 갇혀 돌아가면서도 봉구는 기었다 감방에 들어오는 대로 봉구는 땅에 엎어졌다 봉구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하나님 하고는 다시 말이 나오질 않았다 다만 가슴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뭉게 뭉게 피어오를 뿐이다 경주의 자기에게 대한 충성 순영의 자기에게 대한 헌신적 희생적인 행위 이런 것은 봉구가 이 세상에서 눈을 뜬 이래로 처음 보는 것인 듯 하였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털어끈 만큼도 자기를 위하는 생각은 없다 오직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그들은 위험과 수치를 무릅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봉구는 자기의 이기적이던 것이 깨달아지고 자기를 높게 아름답게 보아오던 것이 부서지고 만다 내가 왜 순영을 원망하였나 봉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았다 순영이가 내 것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왜 순영을 내 것을 만들려고 하였나 그를 사랑함으로 정말 사랑함으로 순영을 위하여 또는 나 자신을 위하여 만일 진정으로 순영을 사랑하였더라면 나는 오직 그의 행복만 도모할 것이 아닌가 비록 그가 나를 길가에 내 버리더라도 그가 나를 발길로 차고 또는 나를 죽이더라도 진실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그를 원망하거나 미워함이 없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의 복을 빌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순영에게 대하여 어찌하였나 원망하였다 미워하였다 저주하였다 죽기 전에는 결코 용서함이 없으리라고 맹세하였다 이렇게 봉구는 자문자답하였다 보라 예수께서는 어찌하였는가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을 빌지 않았나 이것이 진실로 사랑이다 아니 나는 일찍 순영을 사랑하여 본 일이 없었다 아무도 일찍 사랑하여 본 일이 없었다 나는 오직 순영을 욕심내었던 것이다 순영으로 나의 놀이개를 삼을 양으로 장난감을 삼을 양으로 욕심을 낸 것이다 그러다가 내 것이 안 됨에 나는 스스로 순영에게 대한 나의 사랑이 참되고 깨끗이 못함을 뉘우칠 줄을 모르고 도리어 순영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한 것이다 내가 순영을 원망할 무슨 권리를 가졌던가 그 뿐인가 순영은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수치를 당하였다 그렇건만 나는 오직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감정의 노예가 되고 있었다 나는 진실로 갑없는 사람이다 나는 진실로 죄인이다 봉구의 마음은 더욱 아파졌다 경주에게 대한 생각을 할 때에는 자기의 손으로 자기를 없애버리고 싶었다 경주가 어떻게나 헌신적으로 봉구를 사랑하였나 어떻게나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쓰고 봉구를 놓아주려 하였나 이런 것을 다 봉구는 아직도 꿈도 꾸지 못하던 것이다 이렇게 봉구는 자탄하였다 왜 너는 검사정에서와 법정에서 침묵을 지켰느냐 하고 봉구는 또 스스로 물었다 오직 네가 의리에 굳다는 것을 보이려 함이 아니냐 너를 위하여 몸을 희생하려는 경주를 희생하여서까지 너는 의리에 굳은 자 뜻이 갸륵한 자가 되려고 하느냐 아살아 왜 네가 차라리 불쌍한 경주를 위하여 모든 죄를 받아 주지를 못하였느냐 봉구의 눈에서는 지금까지 밝히 보기를 가리던 무슨 껍데기 하나가 벗어진 듯 하였다 나는 짧은 동안이연만 인생의 길을 잘못 걸어왔다 잘못 걸어오면서도 잘 걸어오는 줄로 스스로 교만하였다 나는 어리석은 자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 아 얼마나 좁았던가 추하였던가 하고 봉구는 법정에 가지런히 앉았던 자기와 경주와 또 자기 앞에 서서 말하던 순영과 그때 광경을 생각하고는 혼자 자기를 원망하였다 두 여자는 각각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모욕하여서 위험과 수치를 무릅쓰고 나를 건지려 할 때 그 사이에 나는 순영에게 대하여는 원망을 품고 경주에게 대하여는 경멸을 품고 오직 나 한 몸의 권위와 명예만을 위하여 우트커니 앉았었구나 아 더러워 이기적이다 나는 경운을 위하여 저를 희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위로도 해 보았으나 만일 경운을 걸어 넣었다면 그것은 봉구가 밀정의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봉구가 살인죄를 뒤집었을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그렇게 겁도 내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외라 빌어먹을 놈 이놈의 세상에 오래 머물면 무슨 별수가 있니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려무나 봉구는 자기가 붙들려 갈 때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찌하여 늙은 어머니에 슬퍼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진실로 나는 이기주의자였다 내가 오늘날까지 사랑한 것 슬퍼한 것 기뻐한 것 모든 것이 다 이기주의의 더러운 동기에서 나온 것이오 법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경주나 순영의 동기와 같이 자기 희생의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었다 진실로 나는 내 몸이 죽을 위험에 있을 때 내가 귀찮은 세상을 벗어나는 쾌함만 생각하고 늙은 어머니에 슬퍼하실 것조차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라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미워졌다 미워하고 저주할 자는 오직 너뿐이로구나 하고 봉구는 자기를 책망하였다 감방은 춥다 이상하게 습기를 띈 바람이 어디선지 모르게 스며들어와서 봉구의 피곤한 몸에 소름을 돋친다 아 발가벗은 몸 하고 봉구는 몸을 움츠렸다 얼마나 가난한 몸인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몸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내어놓을 것이 없는 몸 헛된 이기옥을 따라서 허덕거리던 피곤한 몸 이 몸을 앞에 세워놓고 볼 때 스스로 주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춥다 춥다 영혼이 춥다 봉구는 이렇게 소리질렀다 만일 다시만 세상에 살아나가면 다시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나는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이다 나는 모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몸을 바치는 사랑의 생활을 하리라 아 그 생활이 참으로 얼마나 갸륵할까 얼마나 깨끗할 것인가 봉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하면서 자기의 장래의 생활을 상상해 보았다 몸 바치는 생활 진정한 사랑의 생활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나는 다시 세상에를 나가볼 것인가 할 때에는 봉구의 고개는 수그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사람을 위하여 무엇 하나 이뤄놓은 것이 없다 사람들의 땀을 먹고 땀을 입고 땀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아마 27년 동안에 많은 동포의 핏땀 기름땀을 허비하면서 무슨 좋은 일 하나를 이뤘는가 한 가지도 없다 농촌 소년은 소라도 먹였고 밭에 풀이라도 뽑았다 지게꾼 아이들도 바쁜 사람의 짐 하나라도 날라 주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도 없다 아 명예를 따르다가 연예를 따르다가 돈을 따르다가 마침내 마침내 이 처지를 당한 것이다 만일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나는 큰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봉구의 가슴은 아팠다 그러나 그 아픔은 욕심에서 오는 근질근질한 아픔이 아니여 의무감에서 오는 맑은 아픔이었다 봉구는 마침내 이렇게 빌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이 몸을 당신께 들이오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만 나로 하여금 내 몸을 내 욕심을 위하여 쓰지 말게 하시옵소서 봉구의 인생에 대한 태도는 사오일 내로 일변하였다 봉구는 다시 순영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는다 그는 순영을 다시 사랑하려 한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결코 순영을 자기의 것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여 어찌하여 자기와 이 세상에서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던 순영을 아마 자기라는 것이 그의 괴로움의 한 근원이 되었을 순영을 위하여 돕고 복비는 마음으로 사랑하려 하였다 그의 마음에 화평이 있고 그의 앞길에 항상 행복이 빛나게 하소서 이것은 봉구가 순영을 위하는 진정한 기도가 되었다 이러한 기도를 진정으로 올릴 수 있을 때에는 봉구의 영혼은 한없이 기뻤다 또 경주에게 대하던 일종 경멸의 정도 끝없는 감사와 사랑의 정으로 변하였다 그는 남들이 어리석다고 할만한 처녀가 어떻게나 헌신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던가 더욱이 그가 아비 죽인 제인이라는 누명을 쓰면서도 자기는 털끝만치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봉구가 무사하기만 바라는 충정을 생각할 때에는 뼈가 저릴 듯이 감격하였다 나는 어찌하여 그의 호의를 갚나 무엇으로나 내가 세상에 와서 받을 수 없는 사랑에 수 없는 호의 지금까지는 잊어버리고 있던 이것을 무엇으로나 갚나 참으로 봉구는 그동안 세상을 원망하였거니와 세상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여 보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야 사람들이 나에게 물려준 것 가운데는 이런 감옥같이 좋지 못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다 고마운 것들이다 길 하나를 보아라 그것이 몇 천년 동안 또는 몇만 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밟아 만들어 놓은 것인가 밥은 누가 내었나 벼 심어 쌀 만드는 법 집 짓는 법 옷 짓는 법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지켜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내 몸뚱이는 몇만 년 몇만 대 동안에 몇만 사람의 피와 살이 합한 것인가 내가 추위와 볕을 피하고 자라난 집은 네 집인가 그것은 인류의 집이다 내가 먹고 살아온 밥은 네 밥인가 그것은 인류의 밥이다 내가 걸어다니던 길이 인류의 길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말이나 사랑이나 내가 가진 무엇이 인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나 내 것이라 할 것이 어디 있나 만일 인류의 모든 유산이 다 없고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떨어졌다면 나는 그날로 죽어버렸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세상을 원망할 아무 이유도 없다 나는 오직 인류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그 빚이 얼마나 되나 한없이 큰 빚이다 인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내게 그네의 빗담의 유산을 물려줄 때 오직 한 가지 부탁이 있었다 그것은 그 유산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잊었다 봉구는 옛 잘못을 바로 깨달을 때 맛보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깨달았다 대관절 이렇게 분명한 이치에 어떻게 아직까지 못 보았을까 이렇게 봉구는 빙글에 웃었다 그러나 봉구에게는 이 새로운 깨달음을 실현해 볼 기회가 영원히 없어지는 듯 하였다 판결 언도일이 연기가 되어가다가 서울의 첫눈이 펄펄 날리던 날에 봉구는 사형 경주는 장량에 여지가 있다 하여 징역 7년에 판결이 내렸다 판결을 받은 봉구에 탄 마차가 재판소 문을 나서서 전착길을 건너서려 할 때 거기 섰던 사람 중에 갑자기 기절에 넘어진 부인네가 있었다 그것은 순영이었다 닷새 동안 이 동안에 공소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하고 많은 것이다 각 신문사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판결이 정당치 않다고 말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힘이 있나 봉구가 사람 죽인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해지기 전에는 법률은 봉구를 죽이고야 말려한다 봉구도 사형선거라는 무서운 말을 들을 때에는 몸이 흠짓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차라리 당연한 일이라는 흠짓하는 듯이 그러나 섭섭하다는 듯이 소리를 내어 우는 경주를 정다운 눈으로 한번 돌아보고 고개를 숙여버리고 말았다 장하는 이야기로 짜하였다 혹 살아나는 도리도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저녁이나 잘 먹어 사람 잘 때리기로 유명하고 감옥 안에서 돼지라는 별명을 듣는 홍판수가 봉구에 등을 툭 쳐서 감방에 몰아놓고 무거운 감방문을 잠그면서 이렇게 말한다 낙심 하고 봉구는 마룻바닥에 펄썩 주저앉아 홍간수 구둣발 소리가 멀어가는 것을 들으면서 고개를 벽에 기대었다 봉구의 눈앞에는 아까 재판소에서 판결을 언도하던 광경이 선하게 보인다 사형의 처함 하는 판사의 엄숙한 소리가 들릴 때 같이 비고석에 섰던 경주가 어린애 모양으로 소리를 내어 울고 고꾸라치던 것과 등 뒤 방청석에서 늙은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함께 내 아들은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하여 하는 소리가 들려 법정에 비상한 공기가 차던 것이 보인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그런 일에는 너무도 익숙하여 양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고 더욱 씩씩한 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해 버리고는 만일 이 판결에 불복하거든 5일 이내로 공소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을 남기고 이제는 나 할 일은 다 하였다 이 피고들을 갖다가 죽이든지 징역을 지우든지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는 듯이 재판장이 먼저 나가고 그 뒤를 따라 다른 재판관들도 다른 데 또 바쁜 볼일이 있다는 태도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린다 오직 뚱뚱한 검사가 이겼다 하는 듯이 만족한 비웃음으로 피고와 방청인들을 한 번 슬쩍 바라보고는 일부러 마루를 텅텅 울리고 나간다 몇 달을 두고 꼭 자기를 죽이고야 말려는 듯이 악을 쓰던 뚱뚱한 검사의 뒷모양을 바라볼 때 봉구는 따라가 그를 붙들고 한바탕 울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봉구가 사형을 당한 것을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은 의뢰 그럴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사형의 처함 하는 소리가 내릴 때 봉구는 부지불식간에 잠깐 정신이 아득하였으나 조금도 놀라지는 않았다 봉구가 뚱뚱한 검사를 붙들고 울고 싶은 것은 그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까닭인가 어찌하여 경주나 순영의 속에 있는 사랑이 그 검사에게는 그렇게 한 땀도 없을까 몇 달을 두고 자기를 신문할 때 일찍 자기는 그 검사가 한 번도 자기를 같은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본 일이 없었고 항상 자기를 제 속으로 끌어 넣으려고 속여서라도 자기를 죽일 놈을 만들어 놓을 양으로 애쓰는 것만 보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봉구가 자기의 뜻대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볼 때 가장 만족한 듯한 웃음을 웃고 자기를 돌아보고 물러나는 것을 볼 때 봉구는 따라가서 그 검사를 붙들고 울고 싶어진 것이다 봉구는 간수들이 자기를 마치 한 번 놓치기만 하면 큰 변이 나기나 할 무슨 짐승 모양으로 좌우에 끼고 뒤에서 밀어서 자동차에 올려 싣고 나오던 것을 생각한다 그 사람들도 봉구 자기와는 일찍 통성명한 적도 없고 따라서 아무 원수도 없는 사람들인 것을 생각하였다 그렇건만 그들은 자기가 재판소 문 앞에서 자동차 소리에 섞여 겨우 들리는 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창사할 틈으로 좀 밖을 내려 보려 할 때 자기를 뺨을 때리고 팔을 내밀어서 파랑 문장을 펄렁거리지 않도록 꼭 가리기까지 하였다 아마 그 울음소리는 어머니 울음소리 봉구는 간수에게 뺨을 얻어맞고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허억 순영의 울음소리는 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때 봉구는 간수에게 한 번 더 뺨을 얻어맞더라도 자동차 창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생각하면 벌써 자동차는 황톤마루나 지나왔을 것이다 아마 봉구를 위하여 울던 사람들의 눈에는 벌써 봉구가 탄 자동차가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봉구는 자동차를 타고 올 때 생각을 계속하였다 재판소 문 밖에서 바람결같이 들리던 여자의 울음소리 그 소리의 빛과 그 소리의 뜻을 생각하며 고개를 숙인 대로 눈을 뜰 때 마주 앉은 아까 자기의 뺨을 때리던 간수의 두 발이 보인다 수없이 틈이 튼 바닥 두꺼운 구두가 무슨 생명 없는 물건 모양으로 가만히 놓여 있다 그 구두에는 각각 한두 군데씩 기운대가 있다 봉구는 차차 눈을 들어서 그 허름한 전바지와 저고리 단추를 차례로 보아 올라가 마침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마 오십은 됨직하다 주름 잡힌 두 뺨이 쑥 들어가기 때문에 뼈에 껍질만 씌워놓은 듯한 코가 더욱 높아 보인다 코 밑에 난 그리 많지 않은 영양불량인 듯한 수염 그 좌위에 기운 없이 껌뻑거리는 멀건 눈 한 번 슬쩍 건드리기만 하면 피익 쓰러질 듯한 얼굴이다 일생의 가난 고생과 여러가지 뜻대로 안 되는 고생으로 허덕이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였다 그도 불쌍한 사람이다 저도 불쌍한 사람이면서 왜 같이 불쌍한 사람이 나를 때리나 자제 병 좀 났어요? 이때 봉구의 바로 곁에 봉구의 허리와 팔을 얼굴 줄을 잡고 앉았던 혈색 좋고 뚱뚱하고 모자를 속옷하게 쓴 젊은 간수가 묻는다 이 말에 늙은 간수는 기운 없는 한숨을 쉬면서 낫지 못해요 총독의원에 입원을 시켰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전에 퇴원을 시켰죠 의사 말이 내지로 보내서 정양을 시키라고 하나 그럴 힘도 없고 하며 괴로워하는 빛을 보인다 젊은 간수는 내게는 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재라든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하는 모양으로 유쾌한 듯이 웃으며 나도 어린 것이 하나 생기니깐 걱정이 생기던걸요 하하 그래도 종일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꼬물꼬물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주 언짢치는 않아요 하하 하고 웃는다 봉구는 회화를 듣고 생각하였다 저들에게도 사람들이 다 다 가지는 사랑의 따뜻한 정이 있기는 있구나 그 뚱뚱한 검사에게도 아내가 있고 아들 딸도 있을 것이요 혹 자기와 같이 늙은 어머니도 있을 것이다 자동차가 섰다 보통 사람과 죽음도 다름없는 어조와 표정으로 보통 사람과 똑같이 슬퍼도 하며 기뻐도 하며 서로 이야기하던 간수들은 자동차가 서는 서슬에 갑자기 모두 피도 없고 눈물도 없는 듯한 무섭고 엄숙한 얼굴이 되어 용수철로 만든 기계 모양으로 일제 벌떡 일어서서 봉구를 자동차에서 끌어내려서 그 무서운 감옥문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때 봉구는 이 세상을 마지막 본다는 생각이 나서 불현듯 무엇을 잃어버린 듯한 서운하고도 비감한 생각이 났다 이 감옥은 봉구가 3년 동안이나 꽃 같은 청춘의 세월을 보내던 데다 여러 백 명 아마 여러 천명이라 할만한 같은 조선의 젊은 아들과 딸들로 더불어 없는 힘에 그래도 나라를 위하노라 피를 끓이고 애를 태우던 데다 더욱이 봉구에게 대하여는 이곳이 아름다운 순영에게 대한 천사와 같은 맑은 사랑을 자라게 하고 부걱부걱 고여오르게 하던 데다 괴롭기도 그지없이 괴로웠거니와 어찌 생각하면 인생의 일생으로는 즐겁기도 한없이 즐겁던데다 불과 같이 뜨겁고 피와 같이 진한 눈물도 많이 흘렸거니와 오색이 찬란한 공중 누각도 퍽은 짓고는 헐고 헛고는 지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문을 들어가면 나는 다시 나올 수가 있을까 봉구는 또 한 번 뺨을 얻어맞을 셈을 치고 우뚝 써서 용수와 같은 피고인 모자 밑으로 잘도 안 보이는 세상을 한 번 돌아보았다 봉구 봉구 하고 뽕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순응의 목소리다 그러나 순응을 돌아볼새도 없이 봉구는 문 안을 몰려 들어갔다 봉구는 순응에 목맨 소리 울음에 목이 메어서 안 나오는 소리로 봉구 봉구 하고 부르던 소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다 그가 자기가 판결 받는 것을 보고는 감옥문에서나 한 번 더 자기의 모양을 볼 양으로 감옥으로 뛰어 나오던 것과 자기를 번뜻 볼 때 봉구 봉구를 두 번 부르고는 더 말이 안 나오는 정경을 생각하고는 봉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 순직하고도 열정적인 순응이 그렇게도 의리가 굳고 특별히 자기를 믿고 사랑하여 주는 순응이가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독립문으로 혼자 돌아갈 것을 생각할 때 봉구는 곧 뒤를 따라가려는 듯이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감옥 속이라 아마 봉구는 죽어서 시체가 되어 마뜨레에 돌려 나가기 전에는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봉구는 힘없이 펄썩 도로 앉았다 알 수 없는 눈물이 실세 없이 봉구의 두 눈으로 흘러내렸다 죽는 것을 내가 무서워함인가 하고 밤에 봉구는 자리에 누워서 홀로 생각해 보았다 꼭 그런 것도 아니엄만 진정할 수가 없이 마음이 설레고 모든 것이 슬프다 이놈의 세상에 오래 살면 무엇을 하나 나는 이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사랑하던 사람에게는 배반함을 당하고 하려던 공부도 중도에 내버리고 오직 돈이나 모아서 나를 배반한 순영과 순영을 빼앗아간 백윤이에게 한번 시원하게 원수나 갚아버리라 하던 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었던가 나라를 위한다든가 세상을 위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봉구가 인천으로 내려갈 때 벌써 한강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린 것이다 예수에게 대한 믿음조차 다 내버리고 술과 담배도 배우고 도둑질이나 다름이 없이 알던 미두까지 하지 않았던가 다만 오래 품었던 생각이 가끔 머리를 들어서 깊은 밤에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나라 위에 세운 맹세는 어찌하느냐 예수를 위해 세운 작정은 어찌하느냐 하는 소리가 칼날같이 날카롭게 봉구에 가슴을 찌를 때도 있었다 봉구는 마치 낮잠을 자려할 때 얼굴에 덤비는 파리를 날리는 모양으로 시끄럽게 이러한 생각을 날려버렸다 그래도 그 생각들이 날렸던 파리 모양으로 야속하게도 다시 모여올 때 봉구는 견디다 못하여 뛰어나가 술을 사 먹었다 나는 나라도 모른다 세상도 모른다 오직 순영의 원수를 갚을 돈을 알 뿐이다 이렇게 억지로 술 취한 봉구는 스스로 자기의 양심을 꾹꾹 눌러버리고 유행하는 소교를 읍조리기도 하였다 액기 빌어먹을 세상 망해버릴 세상 이렇게 세상을 저주하게 된 봉구에게 인생의 높은 이상이니 의문이 하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그저 돈 아무리 하여서라도 돈을 만들자 이러한 생각밖에 없었다 봉구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한숨을 쉬었다 방은 밤이 깊을수록 추워가고 피곤하여서 신경은 더욱 흥분하여진다 봉구는 나오는 대로 생각을 계속한다 더 살아야 할까 죽어버리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이 생각했다 사실상 봉구는 김참사가 어리석은 것과 그의 딸 경주가 자기를 사모하게 하는 것 또 그의 아들 경훈이가 못난이 같은 것을 볼 때 김참사의 재산에 탐심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다 김참사를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을 생각까지 한 일은 없지만 모든 재산권이 자기의 손에 들어올 때 알맞추 김참사가 죽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였고 이따금 순영에게 대한 생각이 하도 원통할 때에는 이렇게 주인을 속이든지 금괴를 깨뜨리고라도 몇십만 원 돈을 훔쳐낼 수만 있으면 훔쳐내려는 생각도 났다 그것을 안 한 것은 양심 때문이라는 것보다도 그것이 이롭지 못할 일인 줄을 알기 때문이었었다 봉구는 이러한 생각은 자기의 맘에 대해서도 비밀을 지켰다 자기의 마음에 먹은 이러한 추한 생각을 자기의 마음에 알리기도 부끄러웠던 까닭이다 내가 내 주인의 재산에 탐심을 내어서 항상 그것을 손에 놓을 기회를 기다렸지 하고 예심판사와 검사가 봉구에게 물을 때 봉구는 맘속으로 네 하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백윤이에게서 이십만 원 수표를 그렇지 않으면 강탈이라도 할 생각은 내었지 할 때에도 봉구는 아니요 하고 대답할 권리가 없었다 너는 주인의 딸이 어리석은 것을 기와로 여겨서 그를 유혹하여 주인의 재산을 손에 넣을 흉계를 품고 있었지 할 때 그것도 아니요 하고 힘있게 대답할 권리가 없었다 그러한 질문을 당할 때마다 봉구의 등에는 진실로 땀이 흘렀고 얼굴에도 죄 없는 사람이 가지는 자신 있는 빛이 없었다 비록 봉구가 가장 지사인 듯이 가장 강경한 듯이 가장 용기 있는 듯이 아무런 말을 풀어도 나는 대답 안 할 테요 나는 당신네에게는 재판을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또 당신네에게 재판을 받을 의무도 없는 사람이요 하고 큰 소리를 하였으나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여 보면 크로포트킨의 자서전에서 어떤 크로포트킨의 빈 흉내에 지나지 못하였다 만일 자기가 법관의 신문에 대답하였다면 그것은 오직 한마디 네 과연 그랬습니다 가 있었을 뿐일 것이다 아 나는 죄인이다 죽어서 마땅한 마음의 죄인이다 하고 봉구는 떨었다 그러다가 내가 마침내 주인을 위협하여서 김경주와 혼인하는 것과 많은 재산을 내 이름으로 옮겨주기를 간청하다가 주인이 듣지 아니엄으로 죽일 마음이 생긴 게지 하고 예심 판사나 또는 검사가 최후의 점을 물을 때에도 물론 봉구는 처음에 선언한 대로 입을 다물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 힘으로 역시 아니요 하고 부인할 권리가 없음을 깨닫고 힘없는 한숨을 쉬었다 과연 봉구에게는 그러한 생각도 났었다 한 번만도 아니요 여러 번 났었다 예심 판사나 검사는 마치 자기의 맘속에 들어갔다가 맘속의 모든 비밀을 조사해 가지고 나온 듯 싶었다 봉구는 죽음이 무서운 것보다도 자기의 맘 스스로 깨끗한 채 높은 채 하던 자기의 맘이 말할 수 없이 추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였다 나는 당신 내에게는 재판을 받을 의무가 없어 하는 가장 지사다운 큰 소리가 기실은 자신의 더러운 속을 감추는 것이 될 때 한층 더 안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주인을 죽인 것은 물론 자기가 아니다 자기는 주인을 죽일 결심까지 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은 주인을 죽인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 더 다름이 없었다 다만 주인을 죽인다고 그 재산이 온통으로 자기의 손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알 만큼 약고 또 서로 그 재산이 자기의 손에 들어올 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사람을 죽일 만한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그 까닭에 주인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었다 내가 주인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 것을 일러 바치지 않고 그 죄를 내가 뒤처 썼다고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될까 하고 봉구는 한숨을 쉬었다 밤이 거진 새도록 봉구는 혼자 어두운 속에서 괴로워했다 밤도 어둑거니와 봉구의 맘 속은 그보다도 더욱 어두웠다 마치 더러운 냄새 나는 누더기에 쌓인 자기의 영혼은 캄캄한 무적행 속으로 한없이 한없이 둥둥 떨어져 가는 듯 하였다 이튿날 윤 변호사가 공소수석에 대하여 의논한다고 봉구에게 면회를 청하였다 봉구는 윤 변호사를 보는 대로 신문하는 듯이 누가 영감을 청하였어요? 하고 물었다 윤 변호사는 그 말이 불쾌한 듯이 잠깐 주저하더니 그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나는 노영이 아무 죄도 없는 줄 잘 아오 첫째로는 노영의 인격을 믿고 둘째로 전후 사실이 노영에게 죄 없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오 그런데 노영이 예심정에서와 검사정에서와 법정에서도 도무지 답변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관들의 감정을 내었고 따라서 노영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니까 공소만 하면 노영의 무죄한 것은 판명될 것이오 하고 가방에서 공소장을 꺼내어서 신봉구라는 이름 밑에다가 지장을 치기를 청하였다 봉구는 물끄러미 그 서류와 윤 변호사의 얼굴과를 번갈아 보더니 무슨 모욕이나 당하는 듯한 불쾌한 어조로 나는 그렇게 구차한 짓을 해서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목을 달아 죽이고 싶거든 죽이라지요 나는 그런 종이조각에다가 손가락에 인주를 붙여서 찍을 생각은 없어요 하고 고개를 수그린다 이 말에 윤 변호사는 눈이 둥그레졌다 곁에 지켜섰던 간수도 놀라는 듯이 봉구와 윤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여보시오 하고 윤 변호사는 한참이나 어안이 벙벙하다가 그래도 이 경우에 봉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자기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라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고집하실 것이 없소 노용의 뜻은 내가 잘하오 하지만은 이것이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니요 만일 지금 공소의 수속을 아니하면 이제부터 나흘 후면 1심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는 어느 날이든지 검사의 맘대로 노용의 사형을 집행할 것이요 그런데 고집을 부린단 말이요 다시 생각을 해보시오 변호사의 어조는 마치 어버이가 자식을 달래는 것으로 변하였다 초췌한 봉구의 모양을 대할 때 윤 변호사의 가슴속에는 변호사라는 직업 심리 이해에 사람의 정이 움직인 것이다 그러나 봉구는 그것이 도리어 자기를 모욕하는 듯이 불쾌하였다 자기가 살려줍시오 하고 심히 불쾌하였다 싫어요 나는 그렇게 꼭 살아나야만 할 일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나고 싶지도 않고요 또 나 같은 것이 세상에 오래 산대야 세상을 위해서 별로 이익도 될 것이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손으로라도 내 목숨을 끊을 생각이니까 한 닷새 동안 가만히 있다가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시오 조금도 나를 위해 애쓰실 까닭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봉구는 더 할 말 없다는 듯이 몸을 돌려서 문을 향하고 나가려고 하였다 윤 변호사는 여보시오 잠깐만 하고 일어나서 봉구를 붙들려는 듯이 팔을 내밀었다 관수는 나가려는 봉구에 팔을 붙들어서 아까 있던 자리에 도로 끌어다가 교회에 앉혔다 어서 그렇게 고집을 말고 도장을 찍으시오 대단히 흥분되신 모양이오만은 여러 사람의 호의도 생각하셔야 아냐오 하고 윤 변호사는 한 번 더 간절히 권하였다 어서 어서 하고 관수도 곁에서 재촉을 하였다 지금 노영 자당께서와 김순응 씨가 내 집에 오셔서 오시면서 날더러 노영을 가보라고 부탁을 하셨고 또 하고 잠깐 주저하다가 순영 씨도 친히 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노영의 마음을 돌려서 공소를 하도록 하여달라고 부탁을 하였소이다 노영도 전정이 구만리 같으니가 왜 공연한 고집을 부려서 목숨을 끌어 버리신단 말씀이오 하고 윤 변호사는 더욱 간절히 봉구에게 청하였다 진실로 윤 변호사에게는 봉구의 이러한 심리는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였다 사람이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좋은 것 사는 데는 돈과 젊고도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야 재미있는 것 법률상으로 죄만 짓지 않으면 선인인 것 여자라도 얼굴만 예쁘장하고 살이나 포동포동하면 그만이지 정신생활이니 덕행이니 그런 것은 있는 것도 해롭지 않지만 없더라도 상관없는 것 이 모양으로 가장 단순하고 유물론적인 인생관을 가진 윤 변호사로서는 봉구가 살 길을 버리고 죽을 길을 취하려는 심리를 알 수가 없었다 내가 김참사 죽인 죄를 안 짊어지면 누가 져요? 하고 봉구는 냉정하게 물었다 진 범인이 죄를 지지요 진 범인이 잡혔나요? 진 범인이 잡혔으면 문제가 없지요 진 범인이 안 잡혔으니까 법정에서는 노형을 진 범인으로 믿은 게지요 그러면 만일 내가 진 범인이 아니라면 다른 진 범인이 잡혀야 하겠죠? 그렇죠 또 수색을 시작하겠지요 그 사람이 잡히면 그 사람이 죽을 깹니다 그려? 그렇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저도 죽어야지요 그러니까 나는 공소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죽기가 싫으니까 도망을 하였겠죠 어디까지든지 살고 싶길래 아직도 자연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는 내가 대신 죽고 그 사람을 맘 놓고 살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또 내가 잘 알아요 그 사람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죠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위협에 못 이겨서 말하자면 제 맘에도 없는 일을 한 것이지요 윤 변호사는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하고 봉구의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면 김 참사를 죽인 진범이니 김경훈인가요? 봉구도 자기가 무심코 입 밖에 낸 말을 후회하였다 그러나 한 번 나온 말을 다시 주어 담을 수는 없었다 법관들 앞에서는 경훈의 말을 입 밖에도 뻥끗하지 않다가 윤 변호사와 오래 회화하는 동안에 이것이 감옥인 것도 있고 윤 변호사가 변호인 것도 있고 마치 허물없는 사람을 대하여 비밀한 전정을 설파하는 기분이 되어서 그만 그런 말을 하여버린 것이다 그러고는 윤 변호사가 아버지? 하고 도로 묻는 말에 그만 아차 하고 일 저지른 것을 깨달은 것이다 봉구는 신경질적으로 두 주먹을 지었다 폈다 하고 이윽히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아니야요 이를테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고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해 버렸다 그러나 변호사인 윤씨에게는 그 말은 그렇게 소홀히 내버릴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봉구의 낱빛을 유심하게 바라보았다 윤 변호사도 기실은 지금까지도 봉구의 범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중에 있었다 봉구를 여러 번 대할수록 점점 봉구를 신용하는 정도는 높아졌지만 그래도 봉구가 전혀 그러한 범죄를 못할 사람이라고까지 믿을 정도는 아니었었다 더욱이 그는 변호사가 아닌가 변호사나 판검사나 경찰관이나 무릇 법률에 관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결코 사람을 믿는 법이 없는 것이다 아니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다 다만 노영 한 사람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법 당국이나 법조계에서 보더라도 심히 중요한 문제에다 그래 노영이 진범이니 누구인 줄 를 애초부터 아시는구려 윤 변호사는 극히 엄숙한 태도로 가장 중대 사건이라는 태도로 봉구를 노려보면서 물었다 그는 법정에서 자기의 힘으로 제1심 판결을 뒤집어 놓을 공적과 쾌감을 상상하였다 더욱이 조선인 변호사를 매양 멸시하고 빈정거리는 뚱뚱한 검사를 지워 넘을 것이 한량없이 유쾌하였다 봉구가 자기의 말을 부인하는 동안에 윤 변호사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어서 봉구가 한 말을 기록하였다 여보세요 내가 지금 한 말은 내 실언으로 취소합니다 이후에 그것으로 말썽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부인하렵니다 왜 나를 괴롭게 구십니까 왜 며칠 아니해서 죽을 사람을 가만히 맘대로 두지를 않습니까 과연 내가 알기는 알아요 정말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남을 밀고하여서 잡아놓고 내가 살아날 생각은 조금도 없소이다 아까는 말씀했거니와 나는 살기 싫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왜 구태여 죽어도 괜찮다는 사람은 살려내고 죽기 싫다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게 무엇이아요 윤 변호사 내 청을 들어줍시오 이 인생에서 마지막 청인이 들어주십시오 세상에 나왔다가 꼭 한 가지 좋은 일이나 하고 죽게 해 주십시오 에어 지금 내가 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줍시오 모두 내 거짓말이야요 거짓말이야요 봉구는 심히 흥분한 듯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윤 변호사는 마침내 봉구의 도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과 아무리 말을 하여도 듣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고는 유심히 간수를 바라보고 봉구에게 정신을 진정하여 다시 잘 생각하기를 청하고 봉구와 작별하였다 그리고 그 길로 전옥을 만나서 지금 봉구와 면회할 때 입회하였던 간수를 증인으로 세우고 봉구가 자백하던 말에 대하여 몇 마디 말을 하고는 옥문 밖에 기다리고 있던 전용 일러커를 타고 가버렸다 전옥은 일본말 발음 나쁜 윤 변호사의 말을 별로 유의도 안 하는 듯이 네 그래요 응 그래요 하고 들을 뿐이었다 전옥에게는 신봉구가 진범이거나 말거나 죽거나 살거나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았다 봉구는 감방에 돌아와서 다리를 뻗고 벽에 기대어 앉았다 무슨 무서운 짐을 벗어 놓은 듯이 또는 뜻에 맞는 무슨 좋은 일을 하여서 놓은 듯이 몸이 가볍고 유쾌하였다 빙글에 웃기까지 하였다 죽는 게 무엇이람 그것이 무엇이 무섭담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금시에 검사가 간수를 데리고 와서 이리 나오너라 네가 시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봉구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오냐 그러냐 기다리고 있었다 자 나를 내어다가 너희 맘대로 죽여라 하고 빙글에 웃고 나설 것 같았다 살아 사는 게 무슨 재미야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 죽어라 죽어 하고 봉구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채찍질하였다 그러고는 학교에서 철학 시간에 듣던 여러 염세주의자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다 봉구는 원래 철학이라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철학개론이나 철학사를 배울 때에도 시험 때 애인은 사람의 이름이나 연대를 기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기억해 걸리는 대로 보존해 두었을 뿐이었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떤 파의 철학자들은 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하며 아무쪼록 속히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요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한 것이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애써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속된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죽기를 힘쓰되 죽는데도 병으로 죽는 것을 가장 천히 알아서 제 손으로 제 목숨을 끊는 자살을 가장 지혜롭고 굳센 사람에게 합당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사람이 자살들을 하였다 그러나 자살을 하는데도 칼로 목을 따거나 끈아풀로 목을 매거나 독약을 먹거나 물에 빠지거나 이런 것은 다른 물건의 힘을 빌려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굳센 자의 할 일이 못된다 하여 어떤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숨을 안심으로 자살의 목적을 달하였다고도 한다 정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하고 그때 어떤 학생이 철학선생에게 물었으나 철학선생은 글쎄 그때에는 신문이 없었으니까 하고 웃어버리고 말았다 학생들도 서로 돌아보고 웃었다 철학선생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여 순영에게 간절히 혼인을 청하던 김박사다 여기까지 생각이 날 때 분구는 김박사라는 생각을 빌미로 순영을 연상하였다 3.1운동 때 광 속에서 같이 지내던 일 바로 이 감옥 속에서 3년 동안이나 그를 그리워하던 일 시예배당에서 합창대에 섞인 모양을 보던 일 서광사에 갔던 일 그가 자기를 배반하고 백윤희에게 시집 가던 일 인천서 그와 그의 아들을 보던 일 김참사가 죽던 날 밤에 자기를 찾아와 울던 일 법정에서 자기를 위하여 증인 서던 일들이 연상이 되다가 또 연상은 길을 변하여 어린애 재우는 아기 수레에 누워 자던 어린애가 연상되었다 그것이 내 아들 내 생명의 씨 나와 순영과의 사랑의 열매 봉구는 갑자기 그 어린애가 그리워졌다 왜 그것을 한번 만져보지도 않았던가 순영의 말이 그것은 분명히 내 씨라는 것을 당당히 만져보고 안아보고 내 아들아 하고 부를 권리가 있는 것을 그 중대한 권리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분하였다 그러할수록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린애에게 대하여 못 견디게 애정이 끌리는 것을 깨달았다 조것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하고 봉구는 자못 흥분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의 운명을 생각해 보았다 그건 무슨 까닭에 났나 그 생명 하나가 무슨 까닭에 자기의 생명에서 뚝 떨어졌나 그것이 장차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기쁨과 어떤 괴로움을 맛보고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려는가 자기는 그것을 볼 수는 없다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오늘날을 보지 못한 것과 같이 그러나 그는 남은 아니다 나와 관계없는 생명은 아니다 순영이와도 관계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아버지 어머니 이 모양으로 끝없이 과거에 줄을 달았다 순영의 아버지 어머니 또 그 아버지 어머니 이 모양으로 순영의 편으로도 끝없이 과거에 줄이 달렸다 봉구는 신기한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또 만일 그 어린애가 자라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그것들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이 모양으로 미래에도 한없이 끈이 달렸다 봉구의 눈앞에도 뒤로도 몇천 갈래 몇만 갈래인지 알 수 없고 앞으로도 몇천 갈래 몇만 갈래인지 알 수 없는 이역 생명의 고리로 얼고 놓은 끝없고 수 없는 사실을 본다 그리고 그 자기가 그 길이가 끝없고 갈래가 수 없는 사실의 한 가운데 마치 꼭지 모양으로 달려 있는 것 같고 과거의 모든 사실은 자기라는 생명의 고리에 모여들었고 미래의 모든 사실은 역시 자기라는 고리에서 생명을 받아 나가는 것 같이 보였다 봉구는 눈을 번쩍 떴다 모두 내 몸이다 천하 사람이 모두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봉구는 무슨 새롭고 큰 진리를 발견한 듯 하였다 그러나 봉구는 이 이상 더 이상 생각의 줄을 따라갈 용기가 없었다 나는 죽는다 하고 봉구의 생각은 처음 떠난 자리로 도로 돌아왔다 이미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보다 복되고 일찍 난 일이 없는 자는 죽은 자보다도 복되다 하는 전도서의 한 구절도 생각하고 자기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던 날을 저주하던 요배 자탄 중에 한 구절도 생각했다 나는 어찌되나 저 어린애는 어찌되나 이 모양으로 봉구의 생각은 갈팡질팡 두서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죽는 것은 무서운 일은 아니야 하고 봉구는 결론을 힘있게 내렸다 진실로 봉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지를 않고 도리어 어서 죽어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봉구는 죽을 자리나 없나 하고 방 안을 돌아보기도 하고 스토아 철학자 모양으로 한참 동안 얼굴에 핏줄이 일어서기까지 숨을 막아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죽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에라 며칠만 지나면 저 친구들이 나를 끌어내다가 죽여줄 걸 무얼 하고 밥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그러한 뒤에도 판결이 확정되어서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동안에 죽고 사는데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구름장 모양으로 떠돌았으나 봉구의 생각을 뿌리로부터 잡아 흔들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 봉구는 마치 먼 길을 걸어서 피곤한 몸이 해지게 주막에 들어서 시장하였던 배에 밥을 먹고 뜨뜻한 아랫목에 등을 지지며 들어 놓은 사랑과 같이 한량 없이 졸음을 깨달았다 의식이 몽롱하여져서 같은 생각에 주를 오래 따라갈 근기가 없이 하루에 대부분을 조는 것으로 보내었다 사형을 기다리는 재수라 하여 간수도 봉구를 귀찮게 굴지를 않았다 사람 잘 때린다는 홍간수도 문구멍으로 물구러미 들여다보다가 봉구가 벽에 기대어 조는 것을 보고는 형식적으로 여봐 여봐 하고 두어 번 불러보기만 하고 잠 깨기를 두려워하는 듯이 가만히 창덜 쪽을 내리고 한숨을 쉬고는 곁방으로 갔다 하루 한 번 부챗살 같이 간을 막은 운동장에서 운동을 시킬 때에도 봉구에게는 좀 관대하게 대호하는 모양이었다 몇 날 안 지나면 죽는 사람이라 하면 누구나 다 불쌍히 여기는 정을 바라는 듯 하였다 감옥 바로 곁에 있는 도수장에서 날마다 앙앙하고 슬픈 소리를 지르고 죽는 소나 돼지들까지도 그 소리를 듣는 이들은 불쌍하다는 생각을 바라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는 소와 돼지를 꼭 잡아먹어야만 되는가 왜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 가두고 서로 때리고 서로 죽여야만 되는가 봉구의 생각에는 김참사를 꼭 죽여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자기를 꼭 죽여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두 한 사슬에 달린 고리요 한 그릇 피에 맺힌 방울이라면 서로 기해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붙들고 울고 웃고 살아갈 것이 아닌가 간수도 사람이요 제수도 사람일진데 하나가 하나를 얼러대고 하나가 하나를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봉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생각을 하였다 죽는 시각까지의 천하 만민을 모두 자기의 사랑에 품속에 안아보고 싶었다 봉구는 가만히 눈을 감고 전 인류를 자기의 품속에 넣는 것을 상상해 보았으나 분명히 품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 같았다 세계 인류가 다 동포라고 이론으로는 생각이 되면서도 정으로 그렇게 느껴지질 않았다 천하 만민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 뛰는 이도 많으련만 그 기쁨에 자기의 가슴이 뛰지를 않고 슬퍼하는 백성도 많으련만 그 슬픔에 자기 가슴에 잘 쓰려고도 안았다 봉구는 여기서도 실망을 하였다 이런 나의 사랑은 이렇게도 좁구나 하고 한숨을 쉬었다 앞에 며칠 아니하여 죽을 날을 두고 모든 무력을 다 떼어버리고 고요히 천하 만민을 모두 품속에 넣어보려 하여도 생각으로만 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 하여도 그것도 안되는가 하면 당장에 자기의 주먹으로 자기를 파서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졸리는 듯한 봉구의 생활에도 이 생각만은 그렇게 속히 쓰러지지를 않고 누나 안주나 귀에만 있으면 마치 애우던 책에 접어놓았던 페이지를 다시 열치는 모양으로 봉구의 마음을 점령하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모양으로 나도 한 번만 한 번만이라도 천하 만민을 사랑의 품에 안아보고 싶다 봉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도는 심히 단순하였다 아 목숨이 쓰러지기 전에 한 번만 꼭 한 번만이라도 다만 1분간 만이라도 천하 만민을 나의 사랑의 품에 안아보게 하여 줍소서 사실상 앉지는 못하더라도 안았다고 생각이라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상이라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개비로라도 꿈으로라도 한 번 나라고 일컫는 욕심과 편벽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하늘과 같은 넓은 사랑의 품을 벌려 세계 인류를 안아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누구를 사랑한다든가 내게 해롭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내게 좋은 일이 있으니 기뻐한다든가 내게 싫은 일이 있으니 괴로워한다든가 이란 일이 없이 오직 천하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웃고 천하 사람의 슬픔을 위하여 울고 오직 천하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서만 나의 몸과 마음을 쓰고 나의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생각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루라도 좋고 한 시간만이라도 좋으니 나로 하여금 죽기 전에 그러한 경험을 꼭 한 번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때에는 마치 작은 두 팔로 큰 산을 안으려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바다와 같이 끝없는 물이나 천지에 가득히 찬 안개를 안는 것 같기도 하여 아무리 하여도 천하 만민이 봉구의 품속에 들어와 안기지를 않았다 이 까달게 봉구의 맘에는 번민이 생기고 졸리는 듯 하던 봉구의 의식은 점점 분명하게 이민하게 깨어 올라왔다 나는 아무리 하여서라도 예수께서 하신 바와 같이 천하 만민을 한번 내 사랑의 품에 안아 보고야 죽는다 이렇게 봉구는 졸다가 깨어나는 사람 모양으로 부르짖었다 지금까지의 봉구의 생활은 너무도 작고 너무도 천하고 너무도 뜻이 없는 생활이었었다 학교에 다닐 때에는 우등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대할 때에는 내 애인을 만들자는 욕심을 가졌고 일신이 안락한 생활이나 하여보자 하는 것을 유일한 희망으로 가지고 있었다 혹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리라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몸을 바치는 일도 하노라 하기도 하였으나 그것도 결국은 내 한 몸에 만족을 위한 것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나 그뿐인가 그러다 그러다 새로운 생활을 돌아볼 때 더욱 자기에게 대하여 격렬한 저주가 아니 나갈 수가 없었다 해계의 아픈 눈물이 아니 흐를 수가 없었다 내 입으로 내 몸을 물어뜯고 내 발로 내 목숨을 썩썩 비어 버리고 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비벼버리고 싶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번 다시 세상에 나가 보았으면 한 번 다시 새로운 생활을 하여 보았으면 봉구의 가슴 속에 해계에 쓰린 생각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새로운 희망이 움트게 되었다. 인생은 결코 추한 것도 아니오 악한 것도 아니오 무정한 것도 아니다. 추한 것도 없지 않지만 순영의 얼굴과 같이 경주의 마음과 같이 땅 위의 꽃보다도 하늘 위의 별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은가 악한 것도 없지 않지만 인생은 불타와 같고 예수와 같은 사람을 내지 않았는가 흥간수의 마음속에도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있고 나 같은 자의 마음속에도 만 백성을 사랑의 품에 안으려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 무정한 일도 많거니와 수능의 따뜻한 우정과 같이 또는 비록 변하기는 변하였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생명까지라도 바치려 하는 순영의 사랑이 있지 않은가 인생은 결코 추악과 악하고 이놈의 방에 사람이 살 수가 있나 하고 연방 방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방만 벗어나면 공기는 맑고 이러리 명랑한 세계도 있는데 하고 천당 극락을 꿈꾸는 사람도 있다 그 속에 한 사람은 종이를 가지고 연기나는 구멍을 찾아 막으면서 이 사람들아 왜 그러고 앉았는가 나와 같이 연기 나오는 구멍을 막거나 그렇지 않거든 나를 괴롭게 말고 이 방에서 뛰어나가라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본군은 생각한다 자기는 그 중에 어느 종류에 속하였던 사람인가 연기나는 방을 저주도 하였고 천당 극락이라는 꿈 세계를 농담 삼아 이야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그보다 더한 일을 하지는 않았던가 그렇지 않아도 연기가 나오는 방바닥을 돌아가며 뜯어놓지나 않았으며 애써 연기나는 구멍을 막는 사람을 비웃고 그의 일을 해방 놓지나 않았는가 이래하여 그러지 않아도 괴로운 방을 더욱 괴롭게 하던 사람이 아닌가 저 하늘을 보라 저 밝은 달빛을 보고 저 시원한 공기와 생명을 주는 물을 보고 그 속에 사는 모든 생물을 보라 아름답지 않은가 즐겁지 않은가 길가에 모여 노는 벌거벗은 아이들을 보라 산기슭 조그만 오막살이에 희미한 등장불 앞에 종일의 노동을 마치고 저녁상을 대하여 앉은 가정을 보라 책부통이를 끼고 아침이면 학교로 저녁이면 집으로 띠를 지어 뛰어가는 어린 남녀 학생들을 보라 사람의 눈을 피하여 얼굴을 붉히고 속삭이는 사랑하는 남녀들을 보라 씨를 뿌리는 농부와 건반을 두드리는 음악가와 붓을 두르는 그림밭이를 보라 그들에게 모두 사는 기쁨 일하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보고 듣는 기쁨이 있지 않은가 더구나 앓는 아기 머리맡에서 밤을 새는 어머니를 볼 때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려고 폭파와 같은 급한 물속에 몸을 던지는 것을 볼 때 순영이나 경주가 자기를 건지려고 우염과 수치를 무릅쓰는 것을 볼 때 순응이가 감옥 분 밖에서 울고 자기의 이름을 부름을 볼 때 아 이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그때 왜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나 왜 감옥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살인이 있고 욕이 있고 미워함이 있나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하고 봉구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은 썩었다 사랑이 있을 곳에 미움이 있고 화목이 있을 곳에 쟁투가 있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줌이 있을 곳에 서로 해치고 서로 회방함이 있게 되어 마침내 즐거움의 동산이라야 할 세상이 피에 흐르는 지옥이 되고 말았다 그러하건대 이 참담한 지옥 속에서 수십 세기를 지내오면서도 사람들의 영혼 속에 뿌리를 박은 사랑의 꽃은 가냘프게나마 때를 찾아 피어서 지글지글 끓는 이 아기도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한 줄기 서늘한 바람 한 모금 시원한 물이 된 것이다 인류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수 없는 성도들은 이 사랑의 꽃을 피로 길러온 귀한 영혼들이다 봉구는 마침내 벌떡 일어나 앉았다 봉구의 눈앞에는 새 천지가 열린 것이다 봉구의 눈에서는 그 눈의 밝음을 가렸던 비늘이 떨어진 것이다 살아나야 하겠다 낡은 세상을 고쳐서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다 불타와 예수와 그 밖의 모든 성인 성도들이 뿌려놓은 씨를 거둘 때가 왔다 거둘 사람을 기다린다 그 사람은 내다 내라야 한다 돈의 욕심과 연애의 욕심과 살려는 욕심과 따라서 나오는 모든 번뇌를 벗어난 봉구에게는 새로운 천지의 문이 열린 것이다 오늘이 제1심 판결을 받은 지 닷새 되는 날이다 오늘 오후 4시만 지나면 봉구를 사형에 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다 봉구는 아침에 잠이 깨어 눈이 뜨는 대로 그것을 생각하였다 내일 아침이면 내가 사형을 당할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때 봉구의 가슴 속에서는 무엇이 뚝 떨어지는 듯 하였다 어젯밤에 봉구는 공소를 할까 말까 하고 여러 가지로 망설였다 꼭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날 때 봉구의 마음은 진정할 수 없이 떨렸다 그러나 윤 변호사를 대하여 그렇게 큰 소리를 하여놓고 또 검사와 판사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하여놓고 이제 다시 공소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염치 없는 일같이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혹은 사형을 집행한다 하여 여러 간수들한테 끌려나가는 꿈도 꾸고 또 윈 사람이 들어와서 옥문을 열고 자기를 옥 밖으로 인도하여 나가는 꿈도 꾸었다 옥졸들이 자기를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 처음에는 점잖게 지면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려 하였으나 옥졸들이 자기를 비웃고 때리고 함을 보고는 분이 나서 몸에 지녔던 조그만 비소로 수많은 옥졸들을 대드는 대로 찔러 죽였다 한참이나 찔러 죽이고 나서 다시 덤벼드는 자가 없을 만할 때 옥졸의 시체를 헤아려 보니 도합 마흔아홉이요 칼을 보니 자루까지도 선지피가 묻었는데 칼날이 마흔아홉 군데가 떨어졌다 아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사람을 죽였구나 하고 피 묻은 칼을 다다미에 씻을 때 문 밖에서 다른 옥졸들이 달려와서 봉구를 향하고 육혈포를 함부로 놓을 때 응 나는 죽는 것을 두려워 안 한다 자 이 가슴을 맞춰라 하고 가슴을 벌리고 나서다가 깨었다 깨어나니 몸에도 땀이 흘렀다 봉구는 꿈속에 자기가 취한 태도가 심히 불쾌하였고 또 이것이 무슨 앞에 당할 일의 예언이나 아닌가 하여 더욱 불쾌하였다 밖에는 눈이 오는 모양인지 이따금 유리창에 사뿐사뿐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소리인 듯한 소리도 들렸다 이웃 방에서도 가위 놀린 듯한 재수의 무혜라고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을 때에는 베드로라고 생각하던 취업 많은 노인이 펄렁펄렁하는 유대 사람이 입는 듯한 옷을 입고 맨발로 봉구의 방에 들어와서 봉구야 봉구야 하고 봉구를 깨우더니 한팔을 들어 환하게 열린 문을 가리키며 자 문이 열렸으니 나가거라 나가서 주의 일을 하여라 하고는 옥문 밖에까지 같이 나가다가 꿈을 깨웠다 꿈에 봉구가 그 노인 앞에 꿇어 앉아서 제가 주의 일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이 속에 남아있다가 죽는 것이 가장 마땅한 더러운 몸입니다 하고 울던 것은 아주 꿈같지 않다 깨어난 봉구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어저께 날이 심히 추워서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는 봉구의 몸이 몹시 얼었고 또 어제 저녁 따라 밥과 국이 식었더니 아마 그것을 먹는 것이 최하였던지 밤에 허안이 흐르고 꿈이 많았던 것이다 이 두 가지 꿈 밖에도 조각조각 생각나는 꿈이 꽤 많았었다 감옥에 들어온 후로는 봉구는 꿈을 기다린다 이것은 3.1운동 통해 들어왔을 때부터 그러하던 것이다 낮에는 한 걸음도 자유로운 천지에 나갈 수 없던 몸이 꿈에는 나갈 수가 있는 까닭이다 혹 보고 싶은 사람을 보기도 하고 가고 싶은 데를 가기도 한다 그러나 꿈도 마음대로는 안 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닐 때 꿈에 슬픔이 있는 것이다 만일 꿈을 마음대로 끌 수 있었다면 얼마나 불행한 제수들에게 복이 되었을까 이러한 꿈을 꾸고 일어난 봉구의 마음이 매우 산란하였다 날마다 하는 모양으로 점고를 치르고 아침을 먹고 나서 꿈 생각을 하고 앉았을 때 불의의 홍간수가 창구멍을 열고 들여다보며 너 살아났다 걱정 말어 하고 지나갔다 봉구는 깜짝 놀랐다 설마 꿈이 맞는 것은 아니련만 그래도 그 말이 참이었으면 하는 유행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공소를 안 해도 좋은가 살고 싶은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약하여 진다 죽을 결심을 한 때에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오늘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다 오늘 안으로 공소를 안 하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영원히 기회는 가버리고 마는 것이다 벌써 오정이 가까웠을 것이다 오포만 꽝 하면 남은 시간은 한 시간인가 두 시간인가 봉구는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살고 싶은 마음은 더욱더 간절하였다 비록 온 세계를 다 뜯어 고쳐서 낙원을 만들어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사랑의 품에 서로 안고 즐기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살고 싶다 더러운 세상이면 더러운 대로 악한 세상이면 악한 대로 괴로운 세상이면 괴로운 대로 그대로 살고 싶었다 살아서 울고 고생하고 지글지글 괴로움 속에서 끓더라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나은 듯 싶었다 먼지 나는 종로 바닥으로 한 번 자유로 활개를 치고 다니기만 하여도 얼마나 좋을까 저 인왕산에를 한 번 올라가서 저 바윗등에서 한 번 실컷 소리를 질러보면 얼마나 기쁠까 더구나 순영의 얼굴을 한 번 더 대하여 보고 그 꼬물꼬물하는 어린애를 한 번 더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만 그 일만 우야여서라도 한 번 더 세상에 나가고 싶다 더구나 이번에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참된 새 생활을 시작하여 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견딜 수 없이 살아 나가고 싶었다 장림이 되어도 좋고 팔다리가 분질러져도 좋으니 목숨만 붙어서 세상에 나가고 싶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이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 하는 것이든지 악이다 이렇게도 살고 싶은 간절한 의지를 뚝 끊어버리는 것은 그 이유는 물론이고 용서할 수 없는 악이다 봉구는 일어나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 안으로 헤매었다 좁은 방 안을 몇 번인지 수없이 빙빙 돌았다 공소를 하자 이렇게 봉구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차마 전옥에게 애걸할 생각은 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여지없이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봉구는 더 괴로웠다 그는 주먹으로 벽을 때려보았다 발로 방바닥을 굴러보았다 그러나 튼튼한 벽과 방바닥은 다만 텅텅 하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마침내 봉구는 정신 빠진 사람 모양으로 키보다도 높은 창에 붙어서 멀거니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파랗게 맑은 하늘이다 밤에 오던 눈과 함께 바람조차 자버리고 하여 하얀 땅과 파란 하늘 사이에는 햇빛이 넘친다 눈으로 폭 쌓인 인왕산에서는 아지랑이조차 떠오르는 듯하다 선 바위 위쯤 하여 커다란 소리개 하나가 둥둥 떠 도는 것이 보인다 어떻게나 넓은 우주인가 어떻게나 자유로운 우주인가 어떻게나 항상 새롭고 항상 젊은 우주인가 그런데 지금 내가 갇혀 있는 방은 얼마나 좁은 방인가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더러운 방인가 봉구는 몸을 내던지는 모양으로 방바닥에 펄썩 앉아서 울었다 죽기는 싫어 살아야 하겠어 이렇게 부르짖고 울었다 정신없이 울었다 순행하는 간수가 몇 번 창을 두드렸으나 그것도 들은 채 못 들은 채 하고 울었다 오포가 들린다 봉구는 벌떡 일어났다 감방문이 열린다 어멈 영간마님 들어와 주무셨나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애를 쓰다가 새벽에야 겨우 눈을 붙였던 순영은 어린 아들의 울음소리에 번쩍 눈을 뜨는 대로 부엌에서 일하는 어멈에게 물었다 안 들어오셨어요? 하고 어멈은 상을 보는 만화님이라는 노파를 보고 빙끝 웃으면서 대답한다 그 웃음은 킁 하고 빈정대는 웃음이었다 순영은 벌써 이 집 하인들에게 빈정거림을 받는 신세가 된 것이다 순영은 우는 아들에게 젖을 물리고 정신 안 드는 눈으로 넓은 방 안을 휘둘러 보았다 갑창과 덧문을 꼭꼭 닫고 병풍과 모본단 방장까지 두른 방 안은 아직도 어두웠다 다만 아침 햇빛이 어느 틈을 뚫고 두어 줄기 여러 번 굴절이 되어서 방장의 둥근 무늬가 어른어른 컸다 작았다 하리만큼 비추일 뿐이다 순영은 차차 잠이 깰수록 머리와 옆구리가 아픔을 깨닫고 어제 저녁 일을 생각하고 몸소리를 치며 한숨을 길게 쉬었다 순영은 한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았다 가리막개가 손을 댈 수가 없도록 아프고 머리 껍데기가 들뜬 것 같이 부었다 어쩌면 그 망할 녀석이 그렇게도 사람을 몹시 때린담 하고 순영은 남편이 자기의 머리채를 감아지고 뺨을 치고 머리를 병풍에다 부딪고 발로 죽어라고 옆구리를 차던 것을 생각하면서 고개를 돌려 아람목에 두른 병풍을 보았다 백자 동수 병풍에 순영의 머리로 뚫린 구멍이 마치 무슨 무서운 짐승의 아가리 모양으로 순영을 내려다보았다 죽여주 죽여주 하고 순영이가 남편의 앞으로 대들 때 인연 너 같은 개 같은 년을 죽이고 내가 살인죄를 지게? 하고 백윤희는 순영의 옆구리를 푹 찔러 거꾸로 뜨리고 창자가 터져 나올 듯 하도록 등을 밟았다 순영도 마침내 아기 나서 이 녀석 이 짐승 같은 흉악하고 더러운 녀석 하고 욕을 퍼붓고 문 밖으로 뛰어나오려는 것을 윤희가 다시 머리채를 끌어들여 병풍 구석에 박고 흠 인연 어디를 나가? 인연 내년을 내가 2만 원에 사왔어 내 집에서 말려 죽일 걸 그렇게 맘대로 기어나갈 듯 싶으냐 내년의 행세를 보면 당장에 때려 내 쫓을 게지만 돈이 먹었어 돈이 먹었으니까 못 때려 내 쫓는 게야 하고 또한 귀가 먹먹하도록 뺨을 때렸다 친모가 보다 못하여 뛰어 들어와서 영간마님 참으세요 아씨가 홀몸도 아니신데 하고 뜯어 말리려 하는 것을 윤희는 팔로 친모를 뿌리치며 저리 가 위엔 참견이야 인연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놈의 씨인 줄 아나? 하고 소리를 질렀다 순영은 이 짐승 같은 놈 급살을 맞을 놈 하고 몇 마디 못되는 욕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난 죄로 몇 마디 배우지도 못한 욕 그것도 근래 내 싸움에서 배운 욕을 퍼붓다가 그만 기색을 하여버리고 말았다 그러는 것을 보고는 윤희는 나가버리고 말았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순영은 치가 떨렸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울기를 시작하였다 그 녀석이 그렇게 점잖아 보이는 녀석이 어쩌면 그렇게도 사람을 때린담 하고 순영은 이를 갈았다 어린애가 또 울기를 시작한다 순영은 어린애를 안아 일으켰다 그리고 방장을 좀 밀어제치고 어린애의 몸을 검사해 보았다 다친 데는 안 보인다 어쩌면 어린걸 하고 순영의 눈물은 더욱 흘렀다 윤희가 이 개새끼 하고 어린애를 발로 차 굴린 까닭이다 순영이가 재판소에서 증인을 선 때부터 윤희가 순영에게 대한 태도는 돌변하였다 순영이가 깨있게 부인을 하여서 며칠 동안은 괜찮은 것 같더니 어디서 얻어들었는지 하루는 순영이가 봉구와 함께 서광사에 갔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는 순영을 졸랐다 그래 예수 믿는 여학생들의 행사는 그렇소? 하고 어린애가 진정 네 자식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럭저럭 지나버렸다 또 하루는 어디서 순영이가 인천서 밤에 봉구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듣고 와서 뭐 타러 갔었어? 가서 무엇을 했어? 하고 처음으로 인연저년 하는 소리를 하게 되었다 그때에도 순영은 이럭저럭 꾸며대며 큰일은 나지 않고 말았다 그러나 그로부터는 윤희가 밥을 먹다가도 여보 여보 서광사 가서 며칠이나 그 놈과 같이 있었소? 한 방에 있었지? 이런 소리 정말을 말하오 이해가 네 자식이요? 이런 소리 바로 말을 하오 서방지를 몇 번이나 했어? 나한테 오기 전에 한 것은 내가 말을 안 하겠소만 나한테 온 뒤에 서방지를 몇 번이나 했어? 이런 소리 개집년들을 어떻게 믿어? 이런 소리를 하고는 혹은 밥상을 획 밀어놓고 일어나 나가기도 하고 자리에 누워 자다가도 음 더러운 년 하고는 옷을 주어 입고 어디로 나가서는 이튿날에야 들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순영은 그러할 때마다 오직 우는 것과 비는 것으로 남편의 환심을 사기에 힘썼다 그 까닭은 첫째는 자기의 신세를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뱃속에 든 어린애를 생각한 것이다 더구나 윤희의 본 마누라가 근래에는 병이 중하여 멀고도 금년을 넘기기가 어렵다 하므로 그가 죽으면 순영은 첩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면하고 윤희의 정실이 되어서 이 집의 여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희망한다 큰 집에서 하인들이 올 때마다 순영은 큰 마누라의 병세를 물었다 그러나 그것은 병이 더하다는 소식을 들으려 합니다 하인들도 순영의 심리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소복하실 가망은 없으시대요 하고 큰 마누라의 병이 더욱 위중하게 되는 것처럼 전하였다 죽었으면 죽었으면 하고 순영은 자나 깨나 본 마누라가 죽기를 기다렸다 어떤 날 밤에는 본 마누라가 죽었다는데 순영이 자기는 굵은 배로 지은 상복을 입고 어떤 고개턱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그때 저 너머로서 상두꾼의 구슬픈 어야 어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양장을 펄렁거리며 본 마누라의 상여가 이리로 기웃 저리로 기웃하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그때 순영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나서 머리를 쭈뼛거리고 아이 불쌍도 하셔라 저렇게 오래 아르시다가 돌아가시니 하고 죽은 마누라에게 동정을 표하는 듯한 생각을 억지로 하였다 그러는 차에 그 상여가 점점 가까이 올라와서 순영의 앞에 오더니 그 상여가 점점 앞으로 기울어지며 씩 하고 시커먼 관이 상여 밑으로 쏟아져서 순영의 가슴을 푹 찔렀다 그 통에 순영은 꿈을 깨어보니 전신에 땀이 흘렀었다 그것이 죽었나 내가 죽을 꿈인가 하고 순영은 이내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고는 자기가 그 사람 죽기를 바라던 벌이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여 무서웠다 그러나 그 생각을 버릴 수는 없었다 이 모양으로 일변으로 남편의 환심을 사기를 힘쓰고 일변으로 본 마누라가 진작 죽어주기를 기다리면서 순영이가 괴로운 생활을 보내는 동안에 바라던 행운은 안 오고 하루는 크게 슬픈 일이 생긴 것이다 그 슬픈 일이란 이러하다 하루는 본 마누라에 문병을 갔다 그 숭한 꿈이 무섭기도 하여 한 번 문병이나 하는 것이 제풀이가 될 듯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본 마누라가 죽을 것인가 아닌가 알아보기도 할 겸 또 한편으로는 남편의 환심을 사는 한 도움이나 될까 합니다 과연 남편 되는 윤이는 대단히 순영의 이 뜻을 찬성하였다 퍽 오래간만에 화평한 얼굴을 보이며 고맙소 순영이가 그런 생각을 내니 참 고맙소 우리 마누라도 불쌍한 사람이니 가서 문병이나 자라고 하룻밤 무거우시오 어머니께서도 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며 순영의 등을 두드리고 곧 자동차를 준비시켰다 순영은 더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듯 하면서도 자동차를 타고 관철동 큰집으로 갔다 큰집에서는 물론 그렇게 환영을 받을 리는 없었다 더구나 순영이가 재판소에서 증인을 선 말을 신문으로 보고 들은 뒤로는 큰집의 눈에 순영은 한 음탕한 계집에 불과하였고 더구나 시아버지 되는 노인은 순영의 인사조차 받지 않았다 내가 죽었나 볼 양으로 왔나 아직 이렇게 눈이 시퍼라이 하고 뼈만 걸린 귀신 같은 큰 마누라가 순영을 보고 픽 돌아 놓을 때에는 순영의 얼굴에서는 불길이 화끈화끈 이는 듯 하였다 학교에 갔다 돌아온 딸들도 알른 어머니 방에 들어왔다가 순영을 보고는 인사도 안 하고 모두 고개를 돌리며 입을 삐죽거렸다 유모에게 안긴 순영의 아들까지도 누구 하나 만져봐 주는 이조차 없었다 순영은 그 자리에서 기둥이나 방바닥에 머리라도 부딪혀 죽어버리고 싶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자기와 같이 수모를 당하는 사람은 없는가 싶었다 어서 가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죽거든 자연 알 테니 그렇게 부러울 것이 무엇 있나 하고는 병인은 딸들을 보며 얘들아 저 너의 소모 어서 가라고 그래라 하고 갑자기 고통이 더하는 듯이 알른 소리를 한다 딸들은 차마 순영이 들어 나가라고는 못하고 일제히 눈을 들어 순영을 보았다 순영은 의문하는 선물로 가지고 온 과자 상자를 말없이 방에 놓고 나왔다 이거 잊어버렸어 하고 한 딸이 그 상자를 들고 나와서 반말로 순영을 부른다 어머니 드리라고 사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시어머니께 인사도 드릴 새 없이 대문 밖으로 뛰어 나오고 말았다 대문 밖에 설 때 안에서 하인들이 깨득 깨득 웃는 소리가 마치 굴따란 몽둥이로 순영의 뒤통수를 때리는 모양 같았다 어디를 가서 이런 서른 사정을 하나 순영 오빠 집에 들르고도 싶었고 학교로 달려가서 오래 못 보던 피부인 앞에 엎드려 울고도 싶었다 혹은 이 길로 한강으로 나가 철교 위에서 풍덩 몸을 던져버리고도 싶었다 그러나 이도 저도 하도 용기가 없이 골목 밖에 나와서 인력거를 불러 타고 동대문 집으로 왔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당할 일에 비겨서는 우스운 일이었었다 순영이가 관철동 다녀온 전후 한 시간도 못되는 동안에 집에는 순영이의 가슴을 찢는 일이 순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순영이가 인력거에서 내려서 안중문으로 들어가려 할 때 어머미 순영을 보고 중문에 마주 나와서 놀라는 빛으로 목소리도 들릴락말락하게 아씨 웬일이세요? 왜 어느새 오세요? 하고 순영을 가로막았다 순영은 놀랍기도 하고 노엽기도 하여 왜 그렇게 내가 오는 게 싫은가? 하고 엄엄을 떠밀었다 아니야요 저것 보세요 하고 엄엄은 대청아 보석 위를 가리켰다 순영의 눈에는 그 위에 신 두 켤레가 놓인 것을 발견하였다 하나는 남편의 신이요 하나는 여학생의 구두다 순영은 눈이 뒤집혔다 그러나 억지로 진정하고 막히는 숨을 가까스로 쉬면서 왜? 어떤 손님이 오셨나? 하고 엄엄의 낯빛을 보았다 엄엄은 조롱하는 듯이 웃으면서 지금 영간마님하고 안에서 주무세요 하고 순영들어 자기를 따라오라고 눈짓을 하고 자기가 앞서서 뜰 아래 방으로 간다 순영은 유모들어 어린애를 유모방에 갔다가 뛰어두라고 하고 자기는 엄엄이 하라는 대로 아랫방으로 따라갔다 거기는 만아님이라는 찻집 겸 친모를 겸하는 노파도 있었다 순영은 이 두 사람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하고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그러면서도 심히 긴장된 신경으로 두 여편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씨! 하고 엄엄은 만아님의 눈치를 힐끗힐끗 보다가 만아님의 눈에 상관없다는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한 듯이 아씨! 아까 아씨 타고 가신 자동차가 돌아오는 길에 웬 아가씨를 모시고 왔겠지요 저 회사에 계신 최서방님이 안함에 가지고 오셨죠 그런 아가씨야여 이제 열일곱 살이나 되었을까? 예뻐요 아씨만은 못하지만 머리를 척척 따느리고 그리고 왔겠지요 하는 엄엄의 말을 막고 만아님이 주인을 변호하는 듯한 어조로 아씨가 들어오시기 전에는 가끔 웬 여학생이 와서는 한참 있다가 가기도 하고 하룻밤을 자고 가기도 하고 이따금 2, 3일 묵어도 갔지만 아씨 들어오신 뒤에는 처음이셔 아이 가엾으시오 하고 순영을 쳐다본다 순영은 아까 하던 말을 계속 하라는 듯이 엄엄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알아요? 만아님은 사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나 베? 하고 엄엄은 만아님의 말을 부인한다 그런데 아씨? 하고 엄엄은 더욱 신이 나서 글쎄 그 아가씨인가 들어오더니 최서방님은 중문관에 돌아가시고 아가씨만 한참 머뭇거리더니 영간만 있게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러고는 영, 무소식이아요? 하고 웃는다 어느 방에? 안방에? 하고 순영은 초조한 듯이 물었다 기로운 때 순영이가 늘 하는 모양으로 양비관과 입을 찡그렸다 만아님은 바느질하던 손을 쉬고 순영의 기로화하는 얼굴을 힐끗 보고는 한숨을 지었다 이 집에 4년째나 있는 만아님은 여러 첩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여자들이 들고 나는 것을 많이 보았던 까닭에 속으로 음 너도 쫓겨날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처음에는 건넌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한참 있다가 안방에다 자리를 깔라고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이 만아님이 자리를 깔아드렸답니다 아시자리를 하고 원망하는 듯이 만아님을 본다 만아님은 안경을 벗으며 그럼 어째요? 영감 마님이 하라면 했지 하고 변명하는 태도로 순영을 본다 순영은 마치 졸리던 얼굴에 냉수를 끼워준 듯이 쇠락함을 깨달았다 피는 소리를 내어 돌고 숨은 찼다 그래 안방에 내 자리를 깔고 둘이서 잔단 말이냐? 하고 부지불가게 순영의 목소리는 컸다 네 벌써 한 시간도 넘었는걸 그러길래 아시가 나가시지 마세요 나가신 것이 잘못이세요 엄 엄은 순영을 훈계하는 듯 하였다 어쩌면 대낮에 내 방에다가 하고 순영은 치를 떨었다 그런 양반들이야 밤낮이 있나요? 돈 있는 양반이야 왜 한 분이나 두 분만 그렇게 지키시나요? 만아님은 순영을 위로하는 듯이 말하였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영감 마님이 학비 당해주는 여학생이 셋이라든가 넷이라든가 된대요 왜 꽁으로 학비를 당해주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영감 수청을 드리길래 학비를 당해주시지 아마 이 색시도 학비 얻으러 온 색신가봐요 하는 만아님의 말에 엄 엄은 찬성하는 듯이 그럼 학교에 다니는 아가씨야요 글쎄 머리를 착착 땋아들이고 또 저거리 가슴에 무슨 표를 붙였던데 아주 어린애야 수색시야 하고 탐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저거리 가슴에 표를 붙였어? 무슨 빛? 퍼렁이? 빨강이? 노랗든가 분홍이든가 하고 엄 엄은 분명치 않은 표정을 하였다 순영은 그 밖에 더 물어볼 기운이 없었다 자기 방이라고 생각해오던 안방에서 자기의 자리에 자기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어떤 머리 따아들인 여자와 누워있는 것을 생각하면 질투에 무서운 불길이 타올라서 금시에 온몸을 다 태워버릴 듯 하였다 순영의 눈에는 손에 시퍼런 칼을 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불의의 꿈에 즐거워하는 연과 놈을 푹푹 찌르고 피 흐르는 칼을 들고 떨고 섰는 자기의 모양이 번뜻 보였다 순영은 저도 모르게 이를 갈았다 그리고 피가 나도록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뛰어 들어갈까? 뛰어 들어가서 한바탕 야단을 할까? 그러나 순영은 자기에게 그러할 권리가 없는 것을 생각한다 자기는 첩이 아닌가 법률에는 첩을 보호하는 조문이 없다 남편이 자기를 내보내려면 아무 때나 내보낼 수가 있다 자기도 남의 남편을 빼앗아 사는 판에 남이 나의 남편을 잠시 빼앗는다고 나서서 말할 아무 권리도 없었다 내가 언제는 그가 나만 사랑해줄 줄 믿었던가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여 끌려왔던가 순영은 자기의 남편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성욕의 만족인 것을 잘 알고 또 자기가 도저히 그 남편의 강한 성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안다 이러고는 살 수가 없다 남편이 가끔 기생집에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였고 어떤 때에는 남편에게 허락도 하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설마 이렇게까지야 하리라고는 믿지 못하였다 어쩌면 글쎄 어쩌면 글쎄 이런 사람 대접이 아니다 개 대접이다 순영은 윤희에게 처녀를 깨트림 당한 것을 생각하였다 동네 온천의 그날 밤을 생각하였다 그 짐승 같은 놈이 내 몸을 더럽혀주고는 또 순영은 과거 1년 동안에 남편에게 유괴만족을 주느라고 기생이 하는 모든 버릇까지 배우려고 애쓴 것을 생각하였고 그러하는 동안에 깨끗하던 몸에 매독과 임질까지 올린 것을 생각하였다 그놈 때문에 내가 일생을 망쳤는데 이놈 내 일생을 망쳐놓고는 순영의 머릿속에서는 검푸른 불길이 용소숨을 치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다 순영에게 남은 유일한 소원은 한번 윤희의 본처나 되어서 부잣집 여주인공이나 되어 돈이나 한번 실컷 써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머리 따아들인 계집애가 지금 남편의 품에 있지를 않은가 순영은 벌떡 일어났다 만한님과 어몸이 붙드는 것도 다 뿌리치고 신도 신은 듯 마는 듯 미친 사람 모양으로 안대청으로 뛰어들어갔다 문 열어요 문 열어요 하고 순영은 문꼬리를 잡아채며 소리소리 질렀다 그러고는 돌아서는 길로 보석 위에 놓인 여자의 구두를 휙 집어던졌다 그 구두는 한짝은 수채구멍으로 굴러가고 한짝은 연못 얼음 위에서 한참 떼굴떼굴 구르다가 모로 누워버렸다 문 열어요 문 열어요 대낮에 문은 왜 닫아 걸었어요 문 열어요 하고 순영은 연하문번이나 문을 흔들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도 않고 문꼬리 소리만이 커다란 집안에 요란하게 울렸다 방 안에서는 그제야 옷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씨 저리로 가세요 하고 만한님과 유모가 뒤로 와서 순영을 껴안아 끌었다 순영도 더 야단할 기운이 없어서 문꼬리를 한 번 더 잡아채고는 끄는 대로 끌려서 건넘방으로 들어갔다 건넘방 문과부에는 여자의 모사로 짠 목도리와 아직 아무것도 들지 않은 오페라백이 놓였다 순영은 그 목도리를 입으로 물어 뜯어 찢어버리고 오페라백도 두 손으로 힘껏 아가리를 벌려 찢어서 목도리와 분홍 장갑과 아울러 바당에 집어 동댕이를 쳤다 그러고는 방바닥에 엎두어서 목을 놔 울었다 아씨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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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시집살이 하면 시앗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그러시면 도리어 사내 양반들은 더 하신답니다 참으세요 아씨 만한님은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듯이 순영의 등을 어루만지며 달래었다 순영은 몇 번이나 뛰어나가려 하였으나 만한님과 유모에게 꼭 붙들리고 또 그것을 뿌리칠 기운도 없어서 그대로 쓰러져 울었다 30분이나 지나서 안방 문소리가 들렸다 윤희는 몸소 마당에 내려가서 여자의 구두를 주어왔다 여자는 구두꾼도 채에 못 매고 중문으로 뛰어 나가고 말았다 윤희도 신을 질질 끌며 그 여자를 따라 나갔다 순영은 무어라고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마치 가위 눌린 사람 모양으로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았다 물끄러미 여자와 남편이 중문 밖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순영은 부리나케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순영은 아랫목에 어지러이 깔린 이불요를 물끄러미 보다가 미친 사람 모양으로 와약 달려들어서 이불을 찢으려 하였으나 비단 이불은 찢어지지 않고 솔기만 두엇이 터질 뿐이었다 순영은 그것을 불로 살라버리려고 성냥을 찾았으나 만한님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밖에서 기침이 나며 윤희가 들어왔다 순영은 눈물에 부은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며 이 자식 이 짐승 같은 자식 하고 일생의 처음으로 남편에게 불공한 말을 하였다 그동안의 내엿싸움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런 소리는 할 생각도 못하였던 것이다 질투는 순영을 태워버리고 만 것이다 윤희는 말없이 빙글에 웃고 섰다 그래 이게 사람의 짓이냐 하고 순영은 위협하는 듯이 벌떡 일어섰다 글쎄 난 부끄럽게 이게 무슨 야단이야 하고 윤희는 순영을 달래려든다 흠 난 부끄러워 그래도 아직도 부끄러운 줄은 안 하보군 액기 개 같은 자식 같으니 하고 순영은 윤희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침방울이 윤희의 코에 묻었다 윤희는 손수건으로 침을 씻고 이윽히 순영을 바라보더니 무엇이 어쩌고 어째 한 번 더 해봐 하고 한 걸음 순영에게 다가섰다 개 같은 자식 짐승 같은 자식 왜 못해? 하고 순영은 또 한 번 퇴! 하고 남편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 이래서 싸움이 된 것이다 전기뿔이 들어올 때 시작된 싸움이 9시나 넘도록 계속된 것이다 그동안에 안 나왔을까 이 자식 인연 하고 가진 욕설과 가진 몸부림이 다 나왔다 윤희는 순영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때리고 차고 순영은 윤희에게 침을 뱉고 그 팔을 물고 가진 추태를 다 보였다 윤희는 순영이와 봉과의 관계를 전갈하고 순영은 윤희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전갈하였다 인연아 너 같은 년이 무서워서 내가 내 맘대로 못해? 내일 또 또 딴 계집애가 올 걸 내일부터는 안방을 내놓고야 백일 걸 윤희가 이렇게 빈정거렸다 내가 다시 네놈의 집에 있을 줄 아니? 나는 금시로 이 짐승 같은 놈의 집에서는 나갈 테다 금시로 나갈 테야 자 먹을 것이나 내어라 네놈 때문에 더러운 병 울리고 일생을 망쳐놓고 이놈 네가 급사를 안 만나보자 자 돈 내라 돈 내 5만 원만 내라 하고 순영이 대들면 흠 돈? 내가 너를 2만 원에 사왔어 인연 도리어 돈을 내라 아직 내가 너를 내보낼 생각은 없으니까 못 나갈 걸 살아서는 못 나갈 걸 하고 윤희가 호기를 부렸다 이러는 통에 병풍에 구멍이 뚫어지고 순영의 머리에 호까지 생긴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 사랑의 손님이 왔다 하여 윤희는 사랑으로 나가버리고 이내 그 손님과 함께 자동차로 어디로 나가버리고 빈 자동차만 돌아오고 내 싸움은 중지가 된 것이다 순영은 그렇다고 그 길로 나가지도 못하고 자정이나 되도록 혼자 울다가 그 더러운 이불을 마루에 떼어 던지고 새의 이불을 내려덮고 자버리고 만 것이다 오늘은 봉구씨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다 오늘도 봉구씨가 공소를 안 하면 며칠 안으로 봉구씨는 사형을 당할 것이다 순영은 봉구를 생각하였다 가슴에 붙어서 시름 없이 젖을 빨고 누웠던 어린 것을 보고 봉구를 생각하였다 봉구와의 사랑은 아름다웠었다 순영은 일생의 봉구밖에는 사랑하여본 남자가 없었다 얼마나 내심으로는 봉구를 그리워 했던가 더구나 서광사에서 봉구의 참된 사랑을 접할 때 얼마나 그에게 안겨서 일생을 마치고 싶다고 원하였던가 그러나 봉구에게는 돈이 없었다 돈이 제일이지 사랑하는 남자는 남편 몰래는 좀 못 보? 그것이 더 재미가 있다느? 하던 명선주의 말은 그 자리에서는 순영도 비웃었으나 순영의 일생을 지배하였다 순영에게는 돈이 없이 사랑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봉구에게다가 윤희의 돈을 두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할 수 없는 일이니 돈에게로 끌려간 것이다 백이 무슨 병에 급한 병에 죽어? 내가 그때에는 백의 정실이 되어? 그래서 다음은 몇십만이라도 내 재산을 얻어? 그래가지고 봉구하고 살아? 생각만 해도 부끄럽지만 순영은 이런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순영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늦었고 또 너무도 값이 많았다 순영의 몸뚱이는 벌써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영원히 깨끗하여 질 수 없는 더러운 몸뚱이가 아니냐 순영의 앞에는 오직 시커먼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도 오늘날까지는 순영은 자기가 윤희의 정실이 될 수 있는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 까닭에 오직 그 까닭에 곧잘 봉구를 위하여 양심대로 증인을 서고도 다시 그것을 부인해버렸고 또 그 까닭에 오직 그 까닭에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뼈가 저린 일이지만 내 심으로는 어서 봉구가 사형을 당하여서 영영 후한을 끊어버리기를 바란 것이다 아 내가 죽일련이다 천벌을 받을 련이다 하고 순영은 지나간 닷새 동안 봉구가 사형의 판결을 받고 자동차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기절을 하고 집에 돌아온 지 닷새 동안에 윤 변호사 더러는 공소하도록 권유해 달라고 비밀이 조르면서도 내 심으로는 공소가 될까봐 두렵던 것과 윤 변호사에게 봉구가 공소하기를 거절한다는 말을 들을 때 겉으로는 슬퍼하는 양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안심이 되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이 무서움을 깨달았다 순영은 자기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무서웠다 그것이 말 없는 속에 그 한없이 깨끗함으로 자기의 영혼의 더러움을 책망하는 것 같았다 볕이 무서워 밝은 볕이 무서워 하고 순영은 조금 제쳐놓았던 방장을 당겨 놓았다 방 안은 도로 캄캄하여지고 어디서 새어 들어오는지 모르는 몇 줄기 길이란 빛만 어른어른하였다 순영에게는 그것도 무서웠다 순영은 안간힘을 쓰며 이를 갈았다 앞에다가 번질번질한 남편을 그려놓고 눈을 흘겼다 이놈을 하고 순영은 한 주먹을 들었다 달카로운 비수를 가지고 그놈의 복장을 북북 우비어 떼고 싶었다 이놈이 내 일생을 막쳐놓고는 이놈이 하고 순영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실상 순영은 나무에도 돌에도 붙을 곳이 없었다 이제 어디로 가나 넓은 세상에 자기의 몸 하나를 지접할 곳이 없다 오냐 원수를 갚자 원수를 갚자 하고 순영은 입술을 물었다 순영의 머릿속에는 윤희에게 원수를 갚을 모든 수단이 마치 활동 사진을 보는 모양으로 분명히 보였다 윤희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아직도 자기의 살이 그리워 돌아오리라 자기에게 대하여 음란한 눈치를 가지고 음란한 행동을 하려 할 때 자기는 품에서 칼을 빼어 이놈아 일생을 망친 놈아 하고 나는 듯이 대들어 그놈의 복장을 푹 찌르리라 그러고는 발로 그놈의 가슴을 밟고 마지막으로 껌벅거리는 그 음탕한 눈가를 내려다보면서 이놈 돈만 있으면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더냐 네가 심은 제약의 열매를 네가 거둘 줄을 몰랐더냐 이 짐승 같은 놈아 하리라 그때 만일 그놈이 살려달라고 빌거든 내 혀끝을 깨물어 선지피를 그놈의 얼굴에 뱉고 실컷 웃어주리라 아 그뿐인가 더할 것이 없는가 그것만 가지고는 원수 같기에 부족한 듯 하였다 그놈이 내 머리를 잡아 흔들었으니 방망이로 그놈의 대가리를 바수리라 칼로 그놈의 눈가를 파내어 버릴까 순영은 미친 사람 모양으로 시근거린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지금 있는 이 집이 하늘에 닿는 불길에 쌓여 타오르는 것을 본다 자기는 피 흐르는 칼을 들고 그 불길을 바라보고 섰다 흥! 그래라 그래라 다 망쳐버린 몸뚱이다 더 살래야 살 수 없는 몸뚱이다 집이 거진 다 타오르는 것을 볼 때 자기도 휙 몸을 던져 불길 속으로 들어가 타 버릴까 이 더러워진 몸을 태워 버릴까 이 더러워진 영혼까지도 태워 버릴까 순영은 벌떡 일어나서 방장을 걷고 입목에 놓인 옷장 서랍을 열었다 그 속에는 아무 목적도 없이 사다가 두었던 흰 나무로 자루를 한 칼이 있었다 순영은 어려서부터 칼을 좋아하기 때문에 눈에 드는 칼이 눈에 띌 때마다 사는 버릇이 있었다 이것도 진곡의 어떤 백화점에 갔던 길에 사왔던 것이다 순영은 아직도 떼도 묻지 않은 칼날을 집에서 쑥 빼어들었다 칼날은 햇빛에 번쩍번쩍 하였다 뽀얀 듯 파란 듯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날카로운 끝에서는 핏빛 같은 살이 뻗친 것도 같았다 순영은 손길을 펴서 칼날을 한번 쓸어보았다 그것은 얼음과 같이 찼다 아이 신선한 일생 순영은 이 몸이 싫어지고 생명이 싫어진다 모든 것이 다 신선하고 귀찮아진다 그러나 이 칼날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야 말듯하였다 순영은 한번 더 칼날을 눈에 가까이 대고 보았다 여전히 뽀얀 듯도 하고 파란 듯도 한 안개가 날에서 피어오르고 그 날카로운 끝에서는 핏빛 같은 살이 뻗쳤다 순영은 한번 더 결심하는 듯이 입술을 물었다 그리고 칼쓰기를 시험하는 모양으로 칼을 한번 공중에 휘둘러 보았다 그러고는 파랗게 된 입술에 만족한 듯한 비웃는 듯 싸늘한 웃음이 떠돌았다 피 흐르는 광경과 불붙는 광경이 눈앞에 떠오를 때 순영의 마음은 비길 수 없이 쾌하였다 일생의 가슴에 서렸던 모든 불평과 원한이 일시에 다 풀리는 듯 하였다 이놈이 안 들어오나? 하고 순영은 고개를 돌려 창을 바라보았다 어멈! 영간마님 아직 안 들어오셨나? 사랑해! 나가보게! 윤희는 아직 돌아오지를 않았다 어린애가 운다 어린애가 운다 첫번 울음소리는 순영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으나 두번째 울음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순영의 가슴을 울렸다 순영은 칼을 옷장 위에 놓고 우는 어린아이를 붙들어 일으켰다 어린아이는 조그만 입으로 어미의 젖을 찾아 물고 울음을 그친다 아가! 내 어몸은 오늘 죽는다 내 아버지도 며칠 아니하면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순영은 제 말에 서러워서 어린아이의 등에 얼굴을 대고 울었다 아가! 너는 누구하고 사나? 아비 없고 어미도 없이 너는 누구하고 사나? 생각할수록 순영의 눈물은 더욱 흐른다 눈물의 희미한 눈으로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아주 즐거운 듯이 다리를 바둥거리며 잘 나오지 않는 젖을 빨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컷 젖을 먹어라 내 속에 있는 젖이 다 말라 없어지도록 빨아 먹어라 다시는 못 먹을 젖 다시는 쓸데없는 젖을 마지막으로 먹어라 그러나 어린아이가 먹을 젖은 뱃속에 있는 빗덩어리가 빨아먹고 있다 어린아이는 한참이나 빨다가 젖이 시원히 안 나온다고 운다 뱃속에는 그 원순놈의 씨가 들어있다 순영은 당장에 자기의 배를 가르고 그것을 꺼내어 아작아작 씹어버리고 싶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슬프고 분하고 괴로웠다 원통하였다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자기는 얼마나 순결하였던가 얼마나 앞에 희망의 빛이 밝았던가 하늘을 우러러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순결한 처녀의 프라이드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태 전 가을 자기가 둘째 오빠의 유인을 받아 처음 이 집에 올 때 얼마나 자기는 천사와 같이 깨끗하고 높았던가 그러나 그때 어떻게 자기의 마음속에 유혹의 독한 기운이 들어갔던가 그렇더라도 그 독한 기운은 자기의 순결을 이길 힘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남의 첩이다 돈에 팔려와서 유격과 재물밖에 모르는 남자의 더러운 쾌락의 누리개가 되다가 더러운 매독과 임질로 오장까지 골수까지 속속들이 더럽히고 게다가 소박을 받는 신세다 그래도 정당한 아내가 되어보려고 본처가 죽기를 빌고 기다리는 몸이다 돈 욕심과 본처 되려는 욕심을 달할 길이 없게 됨에 남편이라고 부르던 사내를 죽여버리고 그것도 질투 끝에 자기 집이라고 일컬을 수 없는 집을 불살라버리려고 칼과 성냥을 품에 품는 몸이다 그러나 순영은 자기를 건져낼 힘이 없었다 앞도 절벽 뒤도 절벽이다 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 이제는 마지막 큰 죄를 지을 길밖에 없이 되었다 살아서 사랑하던 봉구를 못 따랐으니 죽어서 만일 혼이 있다면 혼으로나 봉구를 따라 볼까 죽어서 비록 혼이 있다 하더라도 봉구가 자기를 용서할 리가 있을까 인연 더러운 년 내 곁에랑 오지도 말어 하고 자기를 차버리지 않을까 서로 봉구가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의 손을 내민다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명목으로 그 손을 잡을 수가 있을까 경주도 있는데 순영은 봉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경주가 봉구의 곁에서 자기를 인연 더러운 년 하고 노려보는 듯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경주가 무섭기도 하고 밉기도 하였다 순영은 경주에게 대하여서도 일종 격렬한 질투를 깨달았다 순영은 살아서도 갈 곳이었거니와 죽어서도 붙을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내 무덤인들 누가 쌓아주리 쌓아준들 누가 돌아보나 자기는 이름 없는 함중 흙이 되고 말 것이요 더러워진 영혼은 더욱이 영혼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지글지글 타고 있을 것이다 음탕하던 년 사람 죽인 년 이러한 누명까지는 차마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미 운명은 내정되었다 이렇게 한탄하고 한 번 더 입술을 물었다 오정이 지나 어린 학생들은 둘씩 셋씩 떼를 지어 재잘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큰 학생들은 기숙사로 다 돌아간 때 우비를 씌운 인력거 한채가 더블유 여학교 문으로 들어와 꼬불꼬불한 길로 올라와 피부인의 사탈 앞에 머물고 그 속에서 방도로 몸을 싼 여자 하나가 나와 사람을 꺼리는 듯이 층층대를 올라 문에 달린 초인종을 누른다 그것은 물론 순영이다 아이 순영씨야? 하고 십여 년 동안이나 피부인의 집에 심부름하고 있던 황부인이라는 노파가 하얀 서양 앞집안을 두르고 나와서 반가운 빛으로 순영을 맞는다 피부인 계세요? 하고 묻는 순영의 음성은 떨린다 황부인은 순영의 초췌한 낯색을 보고 피부인 계셔요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하고 순영의 비단옷을 부러운 듯이 보았다 손님? 네 들어오시오 아래층에 기다리시지 하고 황부인은 순영을 응접실로 인도하여 교의를 권하고 자기는 선체로 오래간만에 순영을 대하는 것이 지극히 반갑다는 태도를 보이려고 애를 쓴다 아이 얼마만이야 아기 잘 자라오? 네 어쩌면 그렇게 꿈쩍을 안 하오? 그렇게 되었어요 손님은 어떤 손님이아요? 저 김박사 부인이라나? 김박사 부인? 왜 김박사? 아이 왜 그 저 순영씨 따라다니던 김박사 말이요 하고 노파는 싱긋 웃는다 김박사가 언제 혼인하셨나요? 혼인했길래 부인이 있죠 하고 노파는 킥킥 웃으며 순영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웬 시골 옆였는데 아마 마흔 살은 되었겠어 헌데 붕대로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서는 피부인을 찾겠지요? 아주 허방지방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그래 당신은 누구냐 모르니까 누룩 자기는 김박사 부인이라고 그러겠죠? 하고 놀라운 듯이 눈을 둥그렇게 뜬다 순영도 노파의 말에 흥미를 가졌다 그래서요? 그래서 피부인께 말씀을 했지요 김박사 부인이란 이가 시골서 왔다고 그러니깐 피부인은 김박사 부인 없어 김박사 웬 부인 있어? 하시겠죠? 그래도 김박사 부인이란 사람이 왔으니 나가보라고 했더니 피부인이 나오시지를 않겠어? 나 피부인이요 당신 누구요? 하니까 그이가 여전히 난 김박사 부인이요 김박사 장가 쳐요 피부인 보고 좀 할 말 있어 왔어 그러겠죠? 경상도 말시야 하고 노파는 웃는 소리가 2층에 올라갈까봐 꺼리는 듯이 손으로 입을 막고 웃는다 순영도 따라서 웃었다 아니요 아니요 나 죽은 일도 없고 이혼한 일도 없어요 나 그 집에 시집 와서 잘못한 일이라고는 동의 하나 깨트린 일도 없어요 그 사람이 미국 가서 공부할 때 10년 동안이나 집에서 시부모 봉양하고 자식새끼들 길렀어요 그런데 이제 날더러 이혼을 하자고요? 편지로 이혼을 하자고 했길래 따라 올라왔더니 피부인이 김박사 중매를 드신다고요? 첩이야 사내가 첩 아니 얻은 사내가 어디 있어요? 나도 이제는 나이도 많고 요새 시체 색시들이 하는 재주도 없으니까 내 남편이 첩 얻는 건 상관 안 해요 둘을 얻거나 셋을 얻거나 그렇지만 이혼은 안 돼요 어디 이혼이라고 말이 되나요? 아이고 망측해라 하고 악을 쓰는 소리가 2층에서 울려 내려온다 피부인이 대답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김박사가 누구더러 혼인한단 말이 있었어요? 하는 순영의 묻는 말에 노파는 아이 순영씨는 아직 모르세요? 저 인순씨와 혼인한다는 말이 자자하다오 김박사가 여기 매일 오다시피 왔다오 피부인도 좀 기찮은 모양이 띠다만 순영씨도 알거니와 김박사가 여간 끈적끈적해요 철거물이야 철거물이 하고 웃는다 그래 인순이는 뭘 해요? 시직 간다고? 인순씨야 싫다지 공부한다고 아직 혼인할 생각은 없다고 왜 미국 안 가오? 여행권도 나왔지 정월배 떠난다나? 미국만 다녀오면 대학부 선생이 된다던데 그래서 인순씨는 싫다건만 김박사가 한사꼬 따라다니죠 자기도 인순씨와 같이 미국까지 따라간다고 순영은 윤희가 자기를 달래든 것을 생각하였다 자기가 서양 유학을 떠난다고 하면 윤희는 자기도 회사일이나 정돈이 되면 같이 서양을 가자던 것을 생각하였고 또 그 말에 자기도 어떻게 솔깃하였던 것을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순영이가 하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유란이 들렸다 노파가 나갔다 피부인 계세요? 하는 것은 분명히 김박사의 음성이었다 네! 하는 것은 노파다 누구 오지 않았어요? 웬 부인 손님이 오셔서 지금 2층에서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노파의 능청스러운 대답이다 순영은 일찍 자기가 김씨를 보고 지금은 연애니 무허니 할 새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같으신 어른은 그보다 더 큰 일에 몸을 바치실 때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음전하게 책망하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것이 바로 3년 전 이 방에서다 그러나 나는 돈을 따르다가 김박사는 연애를 따르다가 둘이 다 몸을 망쳐버리고 말았구나 하고 순영은 혼자 한탄하였다 노파가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 피부인이 노파를 따라 아래로 내려오는 소리가 나더니 영어로 빈정되는 어조로 김박사! 부인께서 지금 2층에 오셔서 기다리시니 올라가 보시오 김박사를 2층으로 올려보내고 피부인은 무슨 자기에게 마땅치 못한 일이 있을 때 흔히 하는 버릇으로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니 노파더러 몇 마디 말을 하고는 순영이가 앉았는 방으로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순영은 2층에서 무슨 야단이 났는지 그것도 들을 새가 없었다 피부인이 자기 있는 방으로 오는 기척이 보일 때에는 김박사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오늘 피부인을 찾아온 목적을 생각하게 되었다 피부인의 손이 문고리에 닿는 기척이 날 때 순영의 가슴은 억제할 수 없이 두근거렸다 어떻게 피부인을 대하나 무슨 면목으로 대하나 그러나 죽기를 결단한 마지막 결심이 순영에게 용기를 주었다 응 용기 있게 피부인을 대하자 그리고 용기 있게 내 사정을 고백해 버리자 이렇게 결심하고 순영은 문이 열리고 피부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더니 피부인의 뚱뚱한 몸이 문 안으로 들어온다 선생님 오래 못 보던 피부인의 낯을 대할 때 금할 수 없는 반가움을 느낀 것이다 외로움을 느끼던 몸이 어머님을 대신한 듯한 반가움이 거의 본능적으로 순영의 가슴 속에 북받쳐 오른 것이다 얼마나 오래 정을 들인 피부인인가 또 얼마나 사모하고 본받으려 하던 피부인인가 피부인의 얼굴을 대할 때 순영의 맘 속에는 깨끗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와 조선만 사랑할 줄 알던 옛날 생각이 헤오리빠람 모양으로 일어나서 정신이 아득아득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순영은 실망과 수치와 슬픔을 한꺼번에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피부인은 순영이가 허겁지겁 반가워하는 모양을 본채만채 본채만채라기보다도 일부러 안 보려고 순영의 손이 자기 몸에 닿기를 꺼리는 모양으로 가까이 오는 순영을 피하여서 테이블 저쪽 교위에 앉으며 순영이 왔소? 하고 그 어조는 심히 냉랭하였고 도리어 귀찮다는 듯 하였다 순영은 피부인의 태도를 보고 낙심하였다 내가 왜 왔던가 하리만큼 기운이 빠졌다 그래서 벼르고 벼르던 말을 낼 용기도 없이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우트건이 섰다 피부인은 순영의 고개를 숙이고 섰는 모양을 이윽히 보더니 눈에 동정하는 젖은 기운이 돌며 순영이 안주 내게 무슨 일이 있소? 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말이 냉정한 것이 해초리로 팩팩 종아리를 얻어맞는 것보다도 순영을 아프게 하였다 그러나 순영은 용기를 수습하여서 자리에 앉아 입을 열었다 선생님은 저를 사람으로 생각하시지 순영을 계속하였다 저는 속아서 잘못 혼인을 해가지고 여태껏 죽기보담 더한 괴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순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피부인은 말을 막으며 속아? 누가 순영이를 속였소? 나는 순영이 속인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오 순영이 속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오 순영이요 제제 남에게 미는 것 더 큰 죄요 하고 엄한 눈으로 책망하는 듯이 순영을 누려보았다 오른말은 돌같이 무겁고 칼날같이 날카로웠다 순영의 마음은 마치 맑은 햇빛을 받은 응달의 버섯 모양으로 시들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병력에 쫓긴 마귀 모양으로 나무 틈이나 돌 틈이나 아무 데나 들어가서 그 무서운 위험을 피하려는 것 같았다 그처럼 순영의 마음은 순영이 속인 사람 다른 사람 아니오 순영이요 제제 남에게 미는 것 더 큰 죄요 하는 말의 절이었다 순영은 양심의 소리를 들어본 지가 심히 오래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들어본 지도 오래다 비록 지금까지 백윤희에게 유교계 만족을 공개하는 노예에 지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순영은 자기의 말이면 반드시 시행되고 자기의 뜻이면 반드시 남들이 받아주는 여왕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누구도 순영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였다 오직 하나 어둡고 조용한 때마다 순영을 책망하고 괴롭게 굴던 순영의 양심도 이제는 무관해하다 하는 듯이 말하기를 그친 지 오래다 그러니까 자기를 힘있게 책망하는 자를 대할 때 놀라고 주저치 않을 수가 없었다 순영은 떨었다 순영이가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을 못하는 것을 피부인은 불쌍히 생각하는 빛이 그의 늙은 눈을 적셨다 그래 순영이 말하오 내 듣소 하고 어머니가 딸에게 대하는 듯한 인자한 시선을 순영에게 던진다 선생님 저는 죽기로 결심했어요 순영은 길게 하려던 신세 타령이 피부인 앞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는 줄 알아차리고 단도 직입으로 자기의 체육 결심을 말하였다 순영은 그으키 이 무서운 결심이 피부인을 움직이게 할 것과 또 죽는다는 것이 피부인의 눈에 자기를 높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것을 믿고 바랐다 What? 하는 피부인의 음성에는 감출 수 없는 여성다운 놀라운 빛이 있었다 순영은 자기의 말에 효과가 생긴 것을 만족해 하는 듯이 저는 죽어버리기로 결심을 하였어요 영혼이나 육신이 다 더러워진 것이 살아서 뭘 합니까 저는 죽어버릴 테야요 이 몸 하나만 없어져 버리면 그만인걸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온 것은 올해 은혜를 받던 선생님을 죽기 전 한 번 마지막으로 뵐 겸 또 또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도 있고 그래서 순영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울고 쓰러져 버렸다 모든 슬픔과 원통한 것이 아까 집에서 생각하던 것보다는 다른 빛을 가지고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온 것이다 다른 빛이란 혹독한 원망과 미움 대신에 후회와 부드러운 슬픔의 빛을 가리킨 것이다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김박사가 머리를 들여밀고 피부인 용서하세요 나는 갑니다 하고는 도로 문을 닫으려다가 문득 탁자에 쓰러진 것이 순영인 줄 알아보고는 놀라는 듯이 멈칫한다 그러나 들어올 처지가 아닌 것을 깨닫고 문을 닫히고 나간다 죽소? 자살하기로 결심했소 피부인은 순영이가 지금까지 피를 토하는 생각으로 한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한 듯이 싱겁게 제우쳐 묻는다 그 목소리에는 아까 있던 여성다운 놀라운 빛은 없고 냉정하게 무심하게 들린다 네 순영이 죽는 것 싫지 않소? 사람 다 살기 좋아하오 죽기 싫어하오 순영이 무슨 까닭에 자살하오 나 도무지 모르겠소 피부인은 정말 모르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영을 바라본다 저는 죽고 싶지는 않아요 누구는 죽고 싶어서 죽어요? 다시는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죽여버릴 놈은 죽여버리고 제 몸까지 죽여버리고 말자는 것입니다 피부인은 그래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이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나 알 수 없소 나 알 수 없소 순영이 생각 도무지 알 수 없소 요새 자살하는 젊은 사람 많이 있는 모양이오 그러나 나 그 사람들의 뜻을 다 알 수 없소 그 사람들 생명 대단히 천한 모양이오 기한 생명 가지고 천하게 쓰는 것 재 아니요? 아까운 생명 아끼지 않는 것 큰 재요 내가 많이 생각해 보았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생명 아까운 줄 모르는가 생각해 보았소 그 사람들 생명의 뜻 생명의 뜻 생명의 뜻 모르는 까닭이오 생명의 뜻 어떻게 기한 것 알면 그 사람들 그렇게 아까운 생명 함부로 끊어 버릴 수 없을 것이오 기한 아들 딸 가진 사람 아낄 줄 알 것이오 자기가 죽으면 기한 아들 딸 잘 살아갈 수 없는 줄 알므로 그 사람 죽기 싫어하오 어떻게 해서라도 오래 살아서 그 아들 딸 벌어 먹이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빌 것이오 그 사람 자기 생명 자기 것 아니고 기한 아들 딸 위하여 있는 것인 줄 잘 믿소 이런 사람 대단 복 있는 사람이오 나 미국서 조선나라에 올 때 조선 여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로 작정하고 내 몸과 맘 조선 여자를 위해 바친다고 하나님께 작정하였소 나 조선 온 지 20년도 넘었으나 죽기를 바란 때 한 번도 없었소 나 한 번 큰 병 알아서 몸 대단히 아팠소 죽었으면 이 아픈 것 없겠다고 생각했으나 곧 해게하였소 나 조선에서 할 일이 아직도 남았으니 병신이 되더라도 오래 살아서 이 일 더하게 하여줍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소 조선 여자 가르치는 일 아직도 시초요 그렇게 아까운 줄 모르는 목숨 왜 이 일 위에서 바칠 생각 아니나오 참 이상하오 나 알 수 없어 우리 생명 장난감 아니오 우리 맘대로 가지고 놀다가 싫어지면 아무렇게나 깨뜨려 내버려도 좋은 장난감 아니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중에 생명 제일 귀한 것 아니오 이 생명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신 것 아니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 어떻게 쓰시였소 만 백성 온 인류 구원하시는 일에 쓰시었으니 우리도 주의 본을 받을 것이오 우리도 우리 생명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주의 앞으로 인도하기에 이 생명 바쳐야 할 것이오 하나님 인류에 몸 바치는 사람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일 없소 제 욕심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 항상 실망 있소 낙심 있소 그런 사람 저밖에 모르오 셀피시한 사람이오 셀피시한 것 가장 큰 제약이오 또 모든 제약의 근원이오 내가 보니 조선 젊은 사람들 셀피시한 성질 만소 저를 희생하는 정신 셀프 세크리파이스 정신 심이 부족하오 저를 세크리파이스 해서 하나님께 서브하는 생각 나라에 서브하는 생각 심이 부족하오 공부 오래오래 한 사람들 서양까지 갔다 온 사람들도 셀피니스 떠나지 못하고 서비스하는 생각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 나 그거 대단히 슬퍼하오 또 입으로 말하는 사람 있어도 몸으로 행하는 사람 대단히 적어 나 그거 슬퍼하오 우리 학교 졸업생 많이 났으나 서비스하는 정신 잘 알고 하나님 위에 사는 사람 많지 아니하니 내 맘 아프오 지금 조선나라 대단히 어려운 중에 있소 셀프 세크리파이스 하는 남자와 여자 많이 있어서 힘을 합하여 일하면 살 수 있고 저마다 다 셀피니스 따라가면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오 그런 누구 그런 사람 있소 나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대단히 적소 순영이 그런 사람이오 피부인은 자기의 말을 알아들을까 의심하는 듯이 순영을 바라보았다 피부인의 얼굴에는 흥분한 빛이 있었다 순영의 붉은 얼굴에서는 김이 오르는 듯 하였다 피부인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난로에 석탄을 넣고 누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물끄러미 보더니 몸을 휘끈 돌려서 순영의 곁으로 와서 순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극히 부드러운 소리로 순영이 용서하오 내가 아까 처음 순영이 볼 때 순영이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었소 나 그동안 순영이 좀 미워하였소 내가 제 지었소 하고는 팔로 순영의 목을 안고 순영의 뺨에 입을 맞춘다 순영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하는 모양으로 피부인에게 매달려 흑흑 느껴 울었다 울면서 피부인의 손이 자기의 등을 만지는 것을 깨달았다 피부인의 입맞춤 등을 만짐은 순영의 영혼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그것은 마치 전기와 같이 순영의 영혼을 찌르르하게 흔들어 들추어서 새로운 영혼을 이루는 듯 하였다 순영의 눈물 흐르는 눈 앞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던 광명의 세계가 번뜻 보였다 아침 햇살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에 끝없이 푸른 벌판이 열린 듯 하였다 그러나 자기가 좋다구나 하고 그 벌판에 춤추며 뛰어들려 할 때 자기의 몸과 영혼이 여지없이 더러운 것이 눈에 띄었다 선생님, 저같이 더러워진 것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무슨 낯을 들고 뻔뻔스럽게 세상에를 나서요? 이렇게 말하는 순영의 생각에는 자기가 주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다던 옛 생각을 버린 것 돈과 영화에 치하여 봉구의 사랑을 버리고 유격밖에 모르는 남자의 첩이 되었던 것 술과 담배를 먹게 된 것 임질 매도까지도 올리게 된 것 이런 모든 광경이 눈앞에 비쳤다 더러워진 몸 목욕하여 씻음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소 제 더러운 영혼 주의 해계함으로 죄 앞에 받침으로 깨끗할 수 있소 그러나 자살함으로 죄 있는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소 살아서 세상 사람 대할 면목 없다면 죽어서 하나님 대할 면목 더욱 없을 것이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세상에 나서서 일을 한다면 세상이 믿어주겠어요? 선생님인들 믿어주시겠어요? 세상이 순영이 안 믿소 나도 순영이 안 믿소 세상 순영이에게 속았소 순영이 나 속인 것이오 세상이 순영 안 믿더라도 순영이 세상을 원망할 수 없소 그러하나 순영이 다시 해계하고 셀피시한 생각 제 몸만 위하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과 나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서브하는 정신 가지고 오래 실행함으로 세상의 신용 회복할 수 있소 또 내 신용 회복할 수 있소 그것 쉽지 아니한 일이오 대단히 어려운 일이오 그러나 굳건한 믿음 가지고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소 순영이 참 아깝소 한 번 순영이 신용하니 잃었다면 일하기 어떻게 힘이 있었겠소 피부인은 심이 아끼는 듯이 괴로운 듯이 고개를 흔들더니 내 딸 나는 순영이 사정 다 들을 필요 없소 순영의 일 순영이 책임 있소 나 순영이 사랑함으로 내가 믿는 것 말한 것이오 하고 볼일 다 보았다는 듯이 난로에 석탄을 한 번 뒤적거리고는 자기의 자리로 도로가 앉는다 그는 순영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자기가 해야 할 무거운 직분을 실수 없이 다 한 것이 다행이다 이제는 내 책임은 다 했다는 듯이 안심하는 태도를 가졌다 순영은 자기가 하려고 가지고 왔던 말을 다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오직 한마디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선생님 말씀은 과연 옳으십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선생님 말씀대로 새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흐리고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것을 선생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렵니다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순영에게는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잘 생각하오 기도하시오 네 이 모양으로 피부인을 작별한 순영은 10년 동안 어린 꿈을 기르던 정든학교를 다시금 둘러보고 대문을 나섰다 인순을 찾아볼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여러 사람들 대하기가 싫어서 그만두고 그 길로 윤 변호사 집을 찾아갔다 봉구가 어찌 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말없이 죽어버리기를 기다리던 봉구가 새삼스럽게 순영의 걱정거리가 된 것이다 맘이 급한 것을 봐서는 곧 집으로 달려가서 끝장낼 준비를 하고 싶건만 이번에 집에 들어가면 다시는 세상 구경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설사 자기가 오늘 안으로 죽어버리더라도 봉구의 운명이 어찌 되는 것은 알아야만 할 것 같았다 윤 변호사 집 안방에는 많은 여자들이 모였다 마루 앞에 어지러이 벗어놓은 구두를 보아 그 여자들이 신시 교육을 받은 자들인 것과 또 구두의 대개는 흙도 안 묻고 눈도 안 묻은 것을 보아서 적어도 그들이 출입할 때에는 인력거는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을 추측할 것이다 순영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방 안에서 웃고 짓거리던 소리가 그치며 선주를 선두로 육칠인 여자가 우르르 일어나 나와 순영을 맞는다 선주는 어쩔 줄 모르게 반가운 빛을 보이며 웃고 떠드느라고 흥분된 얼굴에 웃음을 띄고 순영의 애투를 받아들고 한 손을 붙들어 올리며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정성이 미쳐서 기어이 오고야 만단 말이야? 어디 갔었어? 전화줄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었다는 후 오래간만에 모여서 하루 놀자고 자 들어가 하고 순영의 허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른 여자들도 모두 순영에게 인사말을 하고 방에 들어왔다 방바닥에는 화투 트럼프 장이 넘너른하고 한편 구석 둥근키 작은 탁자 위에는 납지에 싼 값비싸고 맛날 듯한 과자와 열 개 한 갑에 사십여 전이나 하는 향기로운 청지연과 서양 써온 포도주와 브랜디병과 우색이 찬란한 유리 접시에는 황금 같은 네이블 호박빛 나는 능금이 담겨 있다 조그만 유리잔들의 핏빛 같은 술이 조금씩 당긴 것을 보면 이 세악시들이 얼굴이 붉은 것은 반드시 웃고 떠들기에 흥분된 때문만 아닌 듯 하였다 선주는 순영에게 권련을 권하고 또 한 여자는 브랜디 한 잔을 남실남실하게 따라 순영의 앞에 놓으며 추운데 한 잔 잡수 하고 권한다 여러 여자들은 모두 아름답고 돈 많은 순영을 부러워하듯 환대하였다 기쁨이 넘치는 그들은 순영의 속에 죽기보다 더한 괴로움과 무엇이 될지 모르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길이 없었다 순영이가 권련 한 개를 피우자 다른 여자들도 모두 한 개씩 피어물었다 또 순영에게 브랜디 한 잔을 권하는 길에 자기들도 혹은 브랜디를 혹은 핏빛 같은 포도주를 한 잔씩 따라 한 모금씩 마시고는 앞에 놓았다 모인 여자들은 대개는 순영이가 아는 사람이여 처음 보는 여자도 한둘 있었다 선주가 소개하는 말을 듣건댄 그 중에 키 작고 얼굴은 좀 검으나 퍽 몸맵시 있는 여자는 고향이 평양이여 에스 여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가서 히로시마의 어떤 교회 학교에 다니다가 온 이후 또 하나 키 후리후리하고 몸 좀 부대하고 눈 어글러글한 여자는 시 여학교를 마치고 동경에 유학을 갔다가 3.1 운동 때 무슨 임무를 가지고 본국에 들어왔다가 징역 언도를 받고 상해로 피신하였다가 아라사로 다녀와서 얼마 전에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한다 그들은 다 순영을 만나기는 처음이나 말을 들은 지는 오래라고 말한다 이 두 분은 무도회에서 친하게 되었지요 아 참 순영 씨도 오늘 저녁에는 무도회에 같이 갑시다 우리 다 저녁 먹고는 갈 텐데 하고 선주는 주부 노릇을 하느라고 애를 쓴다 그 나머지 여자들 중에 더러는 순영이나 선주 마찬가지로 대개는 돈 있는 사람의 첩이거나 또는 분명치 못한 혼인을 한 사람 더러는 아직 혼인은 않고 또 공부도 않고 말하자면 넘고 처져서 시집도 못 가고 영원히 음악이나 배운다는 사람들이요 더러는 여학교의 교사요 더러는 예배당에 찬양대에 나서는 사람들이다 나이는 모두 2, 3, 14세가 되었으나 아직 일정한 직업 아내라든지 어머니라든지 교사라든지 이 없는 좋게 말하자면 여자 중에 기족이요 좋지 못하게 말하자면 여자 불황자들이다 그 중에서 순영이나 선주와 같이 부잣집의 첩으로 간 사람들이 가장 성공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부러워함을 받는다 연애는 신성하지 사랑만 있으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본처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있나? 하는 것이 그들의 연애관이다 이 연애관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친하는 것이다 그 여자들은 대개 예수 교회에 다녔다 그들이 예배당에서 허락할 수 없는 혼인을 하기까지는 대개는 예배당에 다녔고 혹은 찬양대원으로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 예수 교회 일을 보았다 또 혹은 그들의 가정의 영향으로 혹은 삼일운동 당시의 시대 정신의 영향으로 그들은 거의 다 애국자였었다 만세 통에는 숨어 다니며 태극기도 만들고 비밀 통신도 하고 비밀 출판도 하다가 호 경찰서 유치장에도 가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징역까지 치르고 나왔다 그때는 모두 시집도 안 가고 일생을 나란일에 바친다고 맹세들을 하였다 그러한 여자가 서울 시골을 합하면 사오백 명은 되었다 그러나 만세 열이 식어가는 바람에 하나씩 둘씩 모두 작심삼일이 되어버려서 점점 제 몸의 안락만을 찾게 되었다 처음에 한 사람이 시집을 가버리면 마음이 변할 것을 책망도 하고 비웃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시집을 가서 돈도 잘 쓰고 좋은 집에 아들 딸 낳고 사는 것을 보면 그것이 부러운 마음이 점점 생겨서 하나씩 하나씩 시집들을 가버렸고 아직 시집을 못 간 사람들도 내심으로는 퍼 간절하게 돈 있는 남편을 구하게 되었다 조선을 위하여 몸을 바친다는 것은 옛날 어렸을 때의 꿈으로 여기고 도리어 그것을 비웃을 만하게 되었다 연애와 돈 이것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뿐이 아니다 그들의 오라비들도 그들과 다름없이 되었다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그들의 오라비들의 마음이 풀어져서 모두 이기적 개인주의자가 되고 말았다 오라비들이 미두를 하고 술을 먹고 기생집에서 밤을 새우니 그들의 누이들은 돈 있는 남편을 따라 헤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조선의 아들과 딸들은 나날이 조선을 잊어버리고 오직 돈과 쾌락만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 교단에서 분필을 드는 교사도 신문 잡지에 글을 쓰는 사람도 모두 돈과 쾌락만 따르는 이기적 개인주의자가 되고 말았다 순영이가 선주의 집에 모여 앉은 동무들을 대할 때 아까 피부인에게 들은 말을 생각하였다 셀피시하고 서브하려는 생각이 없다 그런 사람만 많은 나라는 불행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포도주를 마시고 청지연을 피우는 이에게 합당하도록 멋지고 고상한 말들이었다 음악 이야기 소설 이야기 문사 비평 시집간 동무들의 남편 비평 집 비평 세간 비평 새로 지은 옷 비평 일한 것들이 다 애국이라는 금박과 종교라는 은박을 벗어놓은 그들에게는 불행히 이런 것 이상의 화제는 없었다 인생은 돈이다 오직 나 하나의 쾌락만 생각하여라 나라나 종교나 사회에 대한 의무나 이런 것은 모두 헛겹이다 이것이 그때 조선의 젊은 아들 딸들의 생활을 생활을 지배한 원리였었다 재판소에 가서 안 들어온다는 윤 변호사는 오후 4시나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선주도 순영의 뜻을 알므로 윤 변호사가 가 있을 만한 곳에는 다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혹은 온 일이 없다고도 하고 혹은 다녀갔다고도 하여 있는 데를 알 길이 없었다 또 어디를 갔어? 하고 선주는 짜증을 내었다 그것은 자기 남편이 그 일에 어떤 여자와 친히 다니는 눈치를 아는 까닭이다 그 여자는 선주의 동무로 자주 선주의 집에 놀러오던 사람이다 그것이 자기 남편을 가로채려는 눈치를 보고서는 한바탕 그 여자와 싸웠다 그때부터 그 여자는 선주를 찾아오지 않았으나 그 대신에 윤 변호사가 가끔 어디를 가서는 늦게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선주는 가끔 바가지를 긁고 내 싸움을 하였다 그러나 선주 자기도 채씨와 한은깐이 있으므로 굳세게 대들지도 못하였고 또 그다지 분할 것도 없었다 영감이 남봉이 나시나 보구려 누가 아니래요 대가리 히어도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쓴다나 영감이 그러걸랑 선주도 그러구려 그게 제일입니다 하고 총독부 어떤 사무관의 부인이여 성악가라고 소문난 문정숙이라는 많은 쾌활한 여자가 푹 찌른다 참 정숙이는 곧잘 그럴걸 하고 일사학교 교사로 있는 웃기 잘하는 여자가 빈정거린다 이 여자는 5, 6년 내로 시집을 가려고 애쓰건만 들여가는 이가 없는 여자다 그럼 안 그래? 남편이 한번 다른 여자하고 놀거든 나는 꼭 두 번만 해요 그것밖에 사내를 골리는 방법은 없다나? 이것은 정숙의 설교다 이 사람들도 선주와 채씨의 관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알기 때문에 더욱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순영은 아무리 하여도 흥이 나지를 않았다 그래서 남이 말을 하면 듣고 웃으면 웃고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봉구, 나거니, 셀피시니스, 셀프 세크리파이스, 서비스, 자살, 나란일, 예수, 돈, 본 마누라, 본 마누라 딸 이런 것이 모두 순영이의 머릿속에 핑핑 돌아가는 생각의 필름이었다 왜 순영이는 오늘 그렇게 흥이 없어? 무슨 심란한 일이 있수? 영감이 또 노란하나 보구려 이렇게 사람들은 순영이의 피지 못한 낯색을 보면서 울었다 아이 참 사람 한 세상 살아가는 게 퍽도 귀찮아 어떤 땐 한강 철교에서 풍덩 빠져버리고 싶은데 선주는 정말 귀찮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며 브랜디 한 잔을 또 쭉 들이켰다 이 말이 빌미가 되어서 만자가 비판적 인생관으로 기울어졌다 저마다 한 가지씩 불평거리를 제출하고는 자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이 말하였다 그러고는 나 같으면 이럴 테야 그까짓 것 두들겨 부시고 말지 그러면 어쩌고 그저 꾹 참고 살아야지 이 모양으로 한탄들도 하고 비평들도 하였다 그러나 그중에 어떻게 하면 먹고 입을 길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는 없는 듯 하였다 상해로 시베리아로 다녀온 뚱뚱한 이가 처음에는 사회주의니 소비에트니 하는 이야기를 좀 하였으나 어떤 돈 많은 전문학교 교수에게 영어를 배운답시고 일리주의를 찾아다닌 뒤로부터는 그것도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모두들 무슨 불평을 말하나 순영이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인가 싶었다 그러나 셀피시니스 서비스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여기 모인 동무들을 생각할 때에는 조선을 위하여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러나 그들에게는 다 무슨 불평이 있었다 불평이라는 것보다도 줄임이다 아직 남편과 돈을 얻지 못한 여자는 남편과 돈에 대하여 줄임이 있고 그것을 얻은 여자도 얼마를 지나고 보면 그것만이 결코 자기네 줄임을 채우지 못할 것을 깨닫는다 그러할 때 그들은 전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줄임을 깨달아서 어찌하면 이것을 채워볼까 헤맨다 모두 줄였구나 쾌락을 찾아서 쾌락을 얻지 못하고 모두 줄였구나 순영은 여러 동무들이 저마다 브랜디를 마서가며 화나는 듯이 청지연을 피우고 자포자기하는 모양으로 한탄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막힐 듯이 괴로웠다 좋은 집 만나는 음식 맘에 드는 남편 돈 비단옷 화투 활동 사진 이것이 행복이 아니었다 인생의 전체는 아니었다 피부인은 행복된 사람이다 그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으되 행복된 사람이다 그는 남편도 없다 재산도 없다 술도 담배도 안 먹고 화투도 안 하고 음란한 이야기도 안 한다 그러나 그의 생활에는 분명히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었다 서로 가끔 가다가 그도 화를 낼 때도 있고 한숨을 쉴 때도 있고 눈물조차 흘리는 때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 슬픔 그 괴로움은 바라보기에 심이 높고 귀한 것이었다 순영은 일찍 피부인이 자기 몸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을 못 보았다 그가 근심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혹은 학교를 위하여 혹은 학생들을 위하여서다 순영이 자신도 한때에는 그렇지 않았던가 그러면 피부인의 행복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순영이나 여기 모여 앉은 그 동무들의 불평과 악의스러움 추접스러움 천함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셀피시니스와 셀프 세크리파이스 순영은 헤유 한숨을 쉬었다 깨끗한 생활 자기 희생의 생활 의무의 생활 이것이 순영의 눈앞에 어른거린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나같이 더러운 몸이 순영은 이렇게 한탄하였다 남편의 애정을 어떻게 믿소 올 땐 오지만 갈 때는 가는 걸 자식이 제일이야 자식이 이것은 사무관 부인의 한탄이다 자식은 무얼 하오 어려서는 딸이지만 자라나서 제 계집 얻으면 어미 생각이나 한답디까 그저 돈이 제일이지 이것은 명선주의 한탄이다 자식이야 가거나 말거나 내가 자식에게 대한 애정이야 변하오 이것은 사무관 부인의 반박이다 어그 듣기 싫어 바로 노파들 수다같이 이것은 S학교 교사대는 늙은 처녀의 말이다 자 화투나 해요 무얼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나처럼 교사 노릇이나 해 일동은 웃었다 그러나 왜들 웃는지도 몰랐다 윤 변호사는 5시가 되도록 돌아올지를 않는다 마침내 순영은 저녁 먹고 가라는 것도 뿌리치고 그 집에서 나왔다 순영이가 나간 뒤에 여자들은 순영의 비평으로 화제를 삼았다 순영이가 재판소에서 봉구를 위하여 증인을 선 것이 물론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 그 일에 대하여 찬성하는 자 반대하는 자 제설 분분하였다 아무로나 저마다 못할 일이야 하고 순영이가 한 일을 찬성하는 이도 있었으나 그것은 현재같이 사는 남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편이 많았다 다음에는 백윤희의 비평이 나왔다 워낙 여자를 즐겨하는 사람인데다가 순영이가 저 모양이니 반드시 두 사람 부부 생활이 얼마 못 가리라고도 하고 혹은 백의 본 마누라가 지금 중병 중에 있으니 그것만 죽으면 순영은 땡을 잡는다고 부러워하는 이도 있었다 윤 변호사의 집에서 나온 순영은 곧 청진동 셋째 오빠 순응의 집으로 향하였다 순응은 봉구의 일을 알 듯합니다 아까 학교에서 오던 길에도 순응에게로 가볼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순응이가 자기를 미워함으로 감히 찾아갈 용기가 안 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 밖에 갈 곳이 없었다 또 오늘 한번 순응을 만나보지 않으면 다시는 그렇게도 사랑하고 사랑받던 오빠를 만나볼 기회가 없을 듯도 하였다 순응은 집에 있었다 순영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 무슨 면목으로 내 집을 또 오니? 내가 오지 말라고 일렀지? 하고 썽을 내었다 순응은 술이 취한 모양이었다 순영은 나도 오빠 볼 낯이 없어요 그렇지만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이나 대하고 또는 봉구 씨 소식이나 들어보려고 왔어요 다시는 영원히 안 올게 오늘만 잠깐 오빠 곁에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순응의 곁에 가 앉는다 순응은 순영을 피하는 듯이 일어나 의목으로 가며 죽기 전 마지막? 하고 빈정거리는 소리로 죽기는 왜 죽어? 그 비단옷이 너무 분해 겨워서 죽어? 하고 킁 코웃음을 한다 순영은 침착한 어조로 오빠 맘대로 생각하시구려 하고는 더 변명하려고도 않고 어서 볼일이나 보고 가겠다는 듯이 자기도 일어서서 뒤로 돌아선 순응의 등을 향하고 봉구 씨 공소하셨어요? 하고 물었다 너 같은 사람인 줄 아니? 신봉구가 열 번 죽으면 이 재판소에 공소할 사람이냐? 어서 맘 턱 놓고 백가놈의 첨 노릇이나 해라 봉구가 이제는 세상에 나올 염려가 없으니까 너도 퍽 안심이 되겠다 내일부터 신문이나 잘 보지 사형 집행했다는 기사나 시원히 보게 하고 순응은 분을 참지 못하는 듯이 고개를 돌려서 한 번 순영을 흘겨보았다 왜 그러시오? 시누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하고 순응의 부인이 참다 못하여 새해 나서 순응을 향하여 눈짓을 하고 다시 순영을 보고 신우님 앉으세요 오빠가 신봉구 씨 판결 확정됐다는 말을 듣고 저렇게 안 먹는 술을 먹고 여태껏 혼자 울고 저럽니다 그려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한다 순응은 휘끈 몸을 돌려 순영을 보며 비분함을 이기지 못하는 태도와 어조로 순영아 내가 내 동생이다 우리 여러 동기 중에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 것도 내가 알 것이다 너를 학교에 데려올 때 내가 어떻게나 애를 쓴 줄 아느냐 집에서는 돈을 안 줘서 내가 점심 한때를 굶어가면서 내 학비를 대기를 이태나 했어 나는 재주가 없지만 너는 재주가 있길래 그래도 무슨 큰일을 할 여자가 되려니 그것만 믿었었어 내가 학교 동무들이나 친구를 대해서 얼마나 내 자랑을 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눈이 삐었었다 내가 그렇게 더러운 것이 되어버려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니 내가 감옥에서도 내 행실이 나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털끝 많지도 안 믿었다 내가 얼굴이 반반하고 영어 마디나 하니까 아마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다 하고 혼자 사랑으로 믿었지 네가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어 나는 네가 백가놈의 첩이 된 줄 알고는 칼로 너를 푹 찔러 죽이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것도 못하고 하고 수능은 분을 참느라고 고개를 흔든다 거기 앉아라 나도 이 세상에서 다시 너를 볼르지 말르지 하니 오늘 이야기나 좀 하자 낸들 왜 내게 대하여 동기의 정이 없겠니 그렇지만 나는 의리에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애를 쏘았기 때문에 불의한 너를 억지로 미워한 것이다 사랑하는 너를 미워하느라고 얼마나 내가 괴로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는 수능의 소리는 울음으로 떨린다 순영이도 어느덧 독살이 난 듯한 새침한 태도가 쓰러지고 느껴 울기를 시작한다 내가 오늘 울었다 순영아 내가 오늘 실컷 울었다 좀 더 울련다 하고 소매로 눈물을 씻으며 순응은 말을 계속한다 감옥에서 나와서 참고 참았던 울음을 오늘 다 울어버리련다 그러고는 이것을 안고 죽어버리련다 하고 책상 서랍에서 종이에 싼 동그란 공 같은 것을 번뜩 내보인다 순영의 머릿속에는 폭발탄이란 생각이 번개같이 지나간다 순응의 부인도 눈이 둥그레진다 종로 경찰서의 일전에 폭발탄을 던진 것 총독부의 폭발탄을 던진 것 효재동에서 김상옥이가 경관과 싸워 죽은 것 백검사가 육혈포를 맞은 것 경성 시내에서 여러 부자들과 이름난 사람들이 협박장을 받고 매를 맞고 한 것 이런 것들이 순영의 머릿속으로 지나가고 그것이 다 순응 오빠의 손으로 된 것 같이 생각했다 그러나 순응은 그 아내나 순영이나 다른 말을 낼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의 말을 계속하였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